작가의 말 사실이 여자의 화제는 의복이나 머리 모양 그리고 남에 대한 비평이 많은 것처럼 소녀인 나에게도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자에게도 정신은 있다. 사상이 있다. 아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것은 내 마음의 역사이지 반드시 사실 그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쓰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40대인 나의 자서전에는 남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되도록 피할 작정이다. 그런 뜻에서 몇 명 정도는 가명을 썼다. 그러나 마음의 역사인 이상 나의 정신적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고 성장시켜주고 또는 상처를 입힌 일들을 되도록 사실 그대로 쓰려고 한다. 이야기는 1946년 24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다. 1946년 3월 즉 패전이듬해 나는 마침내 만 7년간의 교사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단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어쩌면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전교 어린이들에게 이별을 알렸을 때 나는 몹시 허전했다. 7년간 열심히 전력을 쏟아 일했으면서도 아무런 충실감은 물론 자랑스러움도 없었다. 다만 잘못된 것을 잘난 척하고 가르쳐 왔다는 부끄러움과 억울함으로 꽉 차있었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반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사내아이도 여자아이도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는 교사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물론 나도 울었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가르친 아이들에게 한없는 애착을 느끼지 않을 순 없다. 이제 여기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름을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나는 결코 정답거나 부드럽지 못했다. 엄하기만 한 교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점심시간에 김치 쪽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내 반찬을 한 조각씩이라도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교사와 어린이들과의 유대가 아닐까 그러다가 나는 교장의 허락을 얻어 급식을 시작했다. 그 시절은 물론 급식 따위는 없던 때였다. 어린이들에게 아침 된장국 건더기를 조금씩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된장을 조금 푼 다음 두부에 배추에 무, 유부, 참으로 온갖 건더기가 한 냄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통으로 된 난로 위에 얹어놓고 수업을 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된장으로 간맞추어 각자 가지고 온 그릇에 나눠준다. 이 된장국은 크게 인기를 끌어 집에서는 결코 된장국을 먹지 않던 어린이도 된장국을 즐겨 먹게 되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때에 특히 추운 지방인 아사이가와의 겨울 음식으로 이 된장국은 성공이었다. 이별에 즈음하여 그런 일들도 오히려 슬픔의 씨앗이 되었다. 다시는 이 아이들한테 된장국을 끓여줄 수 없구나. 사직하고 가는 것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를 배웅하면서 어디까지 와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이 킬로미터도 더 떨어져 있는 우리 집까지 아이들은 배웅해 주었다. 분명히 그날 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별의 편지를 주고 왔던 것이다. 꼼꼼한 아이라면 지금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주리라. 이렇게 하여 마침내 학교를 그만둔 나는 마치 실현당한 것처럼 얼마 동안은 학교 주변을 서성댔다.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얼굴은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 하지만 후임 교사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 아이들 얼굴을 보러 학교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다. 수업이 시작된 학교 주위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니시나카 이치로와 또 티하고도 약혼을 한 것이다. 두 사람 중에 니시나카 이치로부터 약혼 선물이 오던 날 내가 내 빈혈을 일으킨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빈혈이 사라지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약혼 선물이 도착해 있던 것도 나중에 생각하니 뭔가 상징적인 느낌이 든다. 어쨌든 무엇인가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난 6월 1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40도 가까운 열이 나고 말았다. 이튿날 눈을 떴더니 온몸 마디마디가 쑤신다. 나는 틀림없이 류마치스라고 생각했다. 1946년인 그 무렵에 드물지 않던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병원으로 갔다. 의사도 류마치스라고 하며 자룹으로 주사를 놓아주었다. 그 무렵은 자룹으로만 해도 퍽 기중한 약이었다. 한 주일쯤 지나자 열도 내리고 다리의 통증도 사라졌으나 몸은 7kg씩이나 빠졌고 비열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약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병원에 다니는데도 숨이 차고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질 뿐이었다. 혹시 폐병일지도 몰라. 나는 은연중에 각오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는 폐결액이라고 했지 폐병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폐병이라는 말에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의무라고 불길한 느낌이 있었다. 폐결액으로 진단받는 것은 사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여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렵의 의사는 폐결액을 능망염이라고도 하고 폐침윤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는 편이 어느 만큼 병 증세를 가벼운 것으로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나도 그 이왕수에 석 달만 입원하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입원한 사람은 그 후 몇 년씩이나 유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6개월 입원하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폐병이 아닌 폐침윤으로 알고 있었으니 가엾은 노릇이다. 의사의 진단을 전해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마디의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월급쟁이인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학생, 국민학생 아이들이 있는 생활 속에서 나를 입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곤란한 일이었으랴. 어머니로서도 막 약혼을 하게 된 딸의 발병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른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심중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고 싶어진다. 그런데도 불효녀인 나는 어버이의 심중을 이해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본의의 생각만으로 이 발병을 은근히 기뻐하기조차 했던 것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틀린 것을 가르쳤다는 자책감이 폐결의 발병으로 인하여 조금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나는 거지 노릇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거지의 말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도 거지의 말을 신용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단 높은 데에 올라선 교사의 말을 순진한 어린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리고 만다. 신뢰받는다는 것의 책임을 폐전으로 인하여 나는 문자 그대로 통감한 것이다. 거지가 되어 누구에게라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 누를 끼칠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대한 교사로서의 속죄라고도 생각했다. 장난감 정원의 꿈은 먼지처럼 깨어졌네. 난이한 생각으로 하게 된 약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작은 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설상 장난감 정원 같은 보잘것 없는 설계였다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폐결액의 발병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울 곳이 왔다는 그런 심정이었다. 약혼자 니시나카 이치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실한 남성이었다. 내가 발병하자마자 그는 먼 곳에서 곧 문병을 왔다. 그리고 그 문병은 그 몇 년 동안 그의 일과가 되고 말았다. 어느 달은 그의 월급 전부를 보내준 적도 있었다. 아사히 가와러 오면 못 써요. 그걸 먹으면 하고는 연어 알과 고기를 듬뿍 사들고 와준 적도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을 고치고 싶어 했고 자기 집 책을 몇 권씩 가지고 와서 머리맡에 앉아 읽어준 적도 있었다. 내가 가래를 뱉으려고 하면 얼른 타구를 집어 입에다 갖다 댄다. 참 눈치가 빠르고 친절한 사람이기도 했다. 시를 짓기도 하며 자주 편지도 보내주었다. 생활력도 있고 미스터 호카이토로 추천을 받아 나갈 뻔했을 만큼 아름다운 용모와 훌륭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동생들에게도 친절해서 동생들은 이찌로 상 이찌로 상 하며 잘 따랐다. 말하자면 어디 한 점 흠잡을 데 없는 남성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를 떠나 어둡게 거칠어져 갔다. 이미 그때의 나는 믿는다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스물세 살이 되도록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이 모두 허물어져 버린 패전의 날 이유. 나는 믿는다는 일이 무서워졌다. 그러한 내 마음의 동요를 니시나카 이찌로가 알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이찌로 상 당신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죠? 나한테 고민 따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 운운하는 것 사치가 아닐까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전혀 거부케 할 것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쩌면 병상에 있는 나에게 고민 따위를 말하는 것은 금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젊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인연이 없어 하고 생각해 버렸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인간인 이상 이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상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현실에 자신을 비춰봐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것에 반어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처럼 친절하고 성실한 니시나카 이치로한테 고민이 없었을 까닭은 없었으리라 당장 약혼자인 내 병이야말로 최대의 고민이 아니었던가 그가 나한텐 고민 따위 없어요 라고 한 말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나중에 일이었다. 하여간 그때부터 나는 니시나카 이치로와 더불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어두운 눈으로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가 하고 내 마음속을 더듬어 가고 있었다. 나의 언니 이리꼬 역시 몸이 약했다. 그러면서 일키로나 떨어져 있는 요양소에 아침 일찍 와서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그 무렵의 요양소는 간호원도 단 둘 뿐이어서 급식이 없었다. 청소조차 환자가 직접 했고 모두들 풍로가 만들어내는 연기를 마셔 가면서 자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는 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 밥을 하러 와 주는 언니가 나는 한없이 가엾게 느껴졌다. 언니가 부드럽고 친절하면 할수록 나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친절을 받아도 나는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나는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자신을 죽는다고 생각한 것은 과장도 아무것도 아니다. 패전 직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조차 많던 시대였다. 물론 스트레토 마이신도 파스도 하이드라 지드도 없었다. 요양소 환자들은 문자 그대로 방마다 죽어나갔다. 어제까지 괴로운 기침을 하며 쌀을 씻고 있던 환자가 오늘은 심한 각혈을 하고 죽어버린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죽는다고 해도 크게 유감스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살아야 할 목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과 그런 문제와는 일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 전자였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허무적인 생활이란 인간을 못 쓰게 만든다. 우선 모든 것이 허무하니까 삶에 대한 정열은 더더욱이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모두가 싱겁고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자기의 존재조차 긍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내가 니시나카 이치로우에 대해서도 정열을 잃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게는 부정 못할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대한 애정이다. 4개월쯤 지난 11월 치사도 청소도 할 수 없어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나에게 제자들은 몇 번씩 문병을 왔다.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가. 그리고 탄광읍 학교 시절에 내가 단임한 적이 있던 나카이 다다오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계란을 잔뜩 사왔다. 너무 많아 다다미 위에 늘어놓아 보아달라고 했더니 다다미 한 장이 꽉 찰 정도였다. 받은 나보다도 더욱 기뻐하는 나카이의 얼굴을 보고 나는 다만 선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도 좋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 정도였다. 나카이는 그 후 코코스를 몇 가만히나 보내와서 무섭게 추운 겨울에 아사히 가와에서 요양하는 나를 도와주었다. 지금 나카이는 게이오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내 후임인 니노미아 입구 선생은 아이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와주었다. 이 선생은 내가 그만두고 나서 부임에 왔으므로 하루도 책상을 나란히 해서 근무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를 전임자로서 어디까지나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 아이들이 6학년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니노미아 선생은 전람회에 출품했던 아이들의 그림이나 서예를 보내주셨다. 사내 아이들이 그것을 다담이 6장 병실벽 가득히 전시해 주었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한 장 한 장을 몇 번이고 보고 또 보며 그 아이들을 생각했다. 밤중에 문득 눈이 떠져서 주위에 벽에 붙은 그림과 글씨가 눈에 들어오면 나는 울고 싶도록 아이들이 그리웠다. 만약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들 나는 그 허무적인 생활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내 마음을 꿰뚫어보기나 한 듯 니노미아 선생은 참으로 나를 잘 위로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졸업식 날 일이다. 아침부터 나는 제자들의 졸업식을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졸업식이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이어야 할 텐데 사실은 가장 괴로운 날이다. 자기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아이들의 졸업식이더라도 문득 눈물 겨워지는 것이 국민학교 교사인 것이다. 하물며 담임했던 아이들이고 보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고 눈물 따위와는 아예 인연조차 없는 남자 선생이라고 해도 그만 울어버리는 것이 예사이다. 퇴직하고 2년이나 지난 나인데도 제자들의 졸업식을 잠깐이나마 보고 싶은 것은 인정의 본연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질 터일 텐데 제자들에 대한 예전 그대로였다. 실례합니다. 정오 가까운 때였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내하러 나갔던 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 아야짱! 어린이들이 모두 선생님하고 같이 왔어? 나는 깜짝 놀라며 이불 위에 일어나 앉았다. 좁은 병실 안에 다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때는 아직 척추 카리에스 발병 전이었기 때문에 집안을 걸을 수는 없었다.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다. 집앞에는 학생들이 모두 정렬하여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덕분으로 저는 무사히 졸업하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젊은 니노미아 선생은 쾌활한 목소리로 말하며 꾸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어린이들이 소리 맞춰 부르는 높고 높은 스승의 은혜 이 노래가 지금도 분명하게 귓가에 남아있을 뿐이다. 니노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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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 함께 뒤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눈녹은 길을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은 선생님께 교육받은 아이들의 5학년 6학년 2년간을 생각하고 나도 또한 행복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해상하면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가슴에 다가온다. 그러나 허물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나를 지탱해주던 어린이들의 생각도 결국은 나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시시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진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점점 마음이 거칠어져 갔다. 자취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회복한 1948년 8월 나는 다시 요양소에 입원했다. 그곳은 남녀 합해서 30명가량 수용한 작은 요양소였다. 환자 중에는 미끼 기호시 사상을 따르는 휴머니스트도 있었다. 해외적인 나를 향해 휴머니즘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눈을 빛내던 그 학생을 나는 따라갈 수는 없었다. 인간이 중심인 사상에 나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 저 잊을 수 없는 패전의 쓰라린 체험이 나에게 인간이라는 것의 어리석음 믿지 못할 존재임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너는 해의를 위한 해의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었다. 또 썩 마음이 고운 마르크 시스트도 요양소 안에 있었다. 그는 열심히 나를 마르크 시즘으로 이끌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유물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하얀 벽을 바라본다. 아침의 벽색과 낮의 벽색과 그리고 저녁 낮의 벽색은 완연히 다르다. 벽은 확실히 객관적으로 거기에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때의 벽 빛깔이 그 벽 본래의 빛깔일까? 나는 그런 것에서도 무언가 인간의 객관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물며 인간의 눈이란 정말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전부 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니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의 눈은 볼 수 없다고 조차 느껴졌다. 유물론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전에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그것만으로 인간의 인간의 행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석가님은 왕자로서 돈이 꼭 건강하고 거기다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그 성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무언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나에게 마르크시스트인 그는 떠나갔다. 즉각오시라는 사람이었다. 그 밖에 학문만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 문학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연애 지상주의자도 있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지구 지선으로 삼고 있는 듯한 생기가 도는 요양소 속에서 내 마음은 홀로 우울해지기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활태도에 빠져들어 갈수록 내 주위에는 많은 남자와 여자가 모이게 되었다. 나는 스물일곱 살이 되어 있었으므로 적당히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스물일곱 살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몰랐으므로 적당히 대해온 까닭 이었으리라. 그렇게 되어간 어느 날 나를 찾아온 것은 뜻밖에도 어릴 적 소꿉친구인 마에까와 다다시였다. 소꿉친구인 마에까와 다다시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 내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배경인 가족들 이야기를 소개해 두고자 한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태어난 도마마에는 일본해에 접한 호카이도의 한 어촌이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 마을에 갔다. 안내해 준 이곳 친척이 여기도 너희 집 땅이었고 저기도 너희 집 땅이었어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바다 저 멀리 눈썹처럼 보이는 두 섬 떼우리야 약기시리를 가르치며 너희 할아버지가 이 도마마에 마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해서 저 섬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할아버지는 욕심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는 거야 하고 말했다. 내가 절에 갔더니 아사이가와의 호타상댁 따님에 왔어 하고 환영해 주었다. 친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소녀인 나에게는 두 분 모두 아무 관심도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나는 조부와 조모를 가까이 느껴 두 분의 일을 알고 싶어 하게 되었다. 많은 가족을 거느린 아버지의 생활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미 잃어버린 것이기는 하지만 도마마에서의 조부와 조모의 화려한 생활은 소녀인 나에게 하나의 꿈 같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던 모양이다. 조부는 열여섯 살에 혼자 사토에서 호카이도로 왔다. 1873년 그 무렵 지금은 큰 도시인 하보로 도마마에의 이웃마을에는 나룻배 사공의 집이 한 채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조부는 열여섯 살에 온갖 행상을 하며 일본 해안 어촌으로 팔러 다녔다. 나중에 도마마에 쌀, 된장, 간장에서 잡화 옷감에 이르는 여러 가지를 치읍하는 큰 상점을 경영하셨다. 창고가 셋, 점원이 다섯, 식모가 둘, 그 무렵에 이 작은 마을 상점으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컸던 모양이다. 조부는 마을 총대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초원의의 제도가 없는 시절이었다. 학교 선생들이 급료에 대한 일로 밤에 조부께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조부는 원만한 성격으로 성난 얼굴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 조부를 모든 사람이 칭찬만 했으므로 결점만은 나는 아무런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듯한 느낌조차 들었다. 조모는 조부와는 대조적으로 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모양이다. 언젠가 아버지가 야담아 이스지의 사진을 보더니 응? 이건 어머님을 꼭 닮았는데? 하고 그리운 듯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절의 승녀도 조모 앞에 앉으면 움직이고 싶어지지가 않아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성격이 좋아서 식사 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주문받으러 온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불러들여 식사를 대접했다. 대접이라고 해야 기껏 된장국에 김치 정도였겠지만 아무튼 두 말들이 통에 김치가 하루 동안에 비는 적도 자주 있었다고 하는 말도 과장은 아닌 듯 싶다. 사토에서 조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두세 달씩 집에서 먹이고 덜어낸 가게를 한 채씩 마련해 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한테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은전 동전을 내주었다는 이 조모도 무슨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하기라도 하면 전에 준 이불을 가져오라는 등 옷을 돌려달라는 등 했다고 하니 어딘가 어린애 같기도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이 조모는 41세의 과부가 되었다. 화투를 즐겨 화투에서 딴 돈은 친구들을 데리고 요리집에 가서 마구 써버렸다고 한다. 옷과 속옷까지 온통 비단으로만 해 입었다는 것도 그 무렵으로서는 굉장한 사치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치성이 강하고 노름을 좋아하는 데다 그 격한 기질의 미인인 조모에게 인간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써보려고 한다. 이 조모의 격한 성격은 아버지를 통해 우리 형제 열 명 모두에게 흐르고 있다. 조부는 아버지가 열다섯 살 조모는 아버지가 스물두 살 때 세상을 떠났다. 조부가 세상 떠난 날 십이년 동안에 칠만 오천 평의 땅도 해산 간장 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해안의 지주같은 권리 여러 개도 상점도 창고도 다 없어졌다. 명치 말기에 그 해산 간장의 수입은 한 군데서 1년에 100엔 안팎이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입 이었을 이었을 장남 장남 아버지가 15살로서는 상점 운영도 어렵고 거기에다 조부가 세상 떠난 후에도 조모는 타고난 기질로 지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또 이것은 호카이도 어장의 일종의 운명이었을까 어장주가 청어망을 내려도 해마다 풍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추석과 연말 두 차례 계산하기로 하고 내준 쌀 된장 간장 돗자리 모든 이상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해가 있다. 내지에서 많은 엉터리꾼들이 몰려와 먹고 마시고 입고 한 것을 돈으로 갚지 못하고 그물이나 배등을 어거지로 잡힌다. 이 비싼 어망과 배를 그냥 놀려두기는 아깝다고 고기잡이에 손을 댔다. 한탕 들어맞으면 이득이 크지만 허탕치면 손해는 한층 더 크다. 그런 실패도 여러 번 겹쳐 마침내는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아버지도 지지 않으려는 승벽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어촌에서는 고기잡이 밖에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도 우리는 떼우리 야키시리의 섬을 어떤 감개 없이는 바라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섬을 조부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 쪽 조부는 같은 도마마 애의 조제사 였다고 한다. 이 애할아버지는 별로 우리 마을의 인상을 남겨준 것이 없다. 그러나 애 조모는 93살인데도 건강하고 어릴 적부터 우리 형제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분이었다. 이 할머니는 항상 남의 입장이 되어 모든 일을 생각하는 분이었다. 39세의 남편을 여의고 다섯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여간 했을 텐데도 못하는 점이 전혀 없는 참으로 정답고 부드러운 분이다. 여러가지 고생을 한 끝에 아들이 사장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집 운전사에게도 극히 친절하고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겸손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니와 후미오의 미움받는 나이를 읽었을 때 나는 참으로 놀랐다. 나에게 있어서 노인이란 애할머니같이 모든 일에 겸손하고 항상 남의 일을 걱정해주는 풍부한 감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혜받는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애 조모의 성격이 어머니에게는 이어졌지만 나에게는 전혀 유전되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는 도마마에 국민학교를 보통과 고등과 모두 1등으로 졸업했다니 확실히 머리는 우수하다. 그러나 조모를 닮아 성격은 격하고 고집이 세어 좋고 나쁜 것도 분명하다. 아사히가와에 와서 행상을 한 적도 있으나 나중에 신문사에서 일을 보게 되었고 무진 회사에도 근무했다. 재미있는 것은 정각 한 시간 전에 출근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품이다. 이것은 출근 시간뿐 아니라 기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은 유아미자와 역전에 친척집에서 아사히 가와러 올 때 역 앞에 집인데도 발차 시간 한 시간 전에 그 집을 나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집안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조부와 조모의 성격으로 미루어본다면 누구를 닮아 아버지는 이렇게 소심한 일면이 있는지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만큼 근무하는 곳에 대한 성실성도 다른 사람의 겁절이었다. 아버지는 만년에 무진 회사에서 일을 보았으나 그 회사가 나중에 상호은행이 되었다. 만 60세의 그 은행을 정년 퇴직했으나 은행의 요청으로 2년간 촉타기를 보았다. 그 후 사장 친척의 토지관리를 위임받았다. 이것은 평소에 근무 성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듯 했다. 이 관리하고 있던 땅의 일부를 팔게 되었다. 아버지도 빚을 내서라도 사려면 못 살 것은 없었다. 그때 산 사람 중에는 곧 두 배의 값을 받고 대판 사람도 있어 아버지 보고도 빨리 사는 게 좋다고 권하는 이도 많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 돈벌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왕강이 그 말을 물리쳤다. 지금도 그때 그걸 사두었더라면 큰 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사떠라면 좋았으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충군 가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런 아버지의 태도는 역시 지금 세상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다. 열 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친척이나 친지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일 재산날 같은 때를 정확히 기억하여 부지런히 방문하고 인사를 차린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부스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웠을 때에도 요양소 친구들의 문병까지 몸소 해주셨다. 나는 이 조용하고 언제나 단정한 어머니를 별로 닮지 않아 책상다리를 예사로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어머니를 탄식하게 만드는 딸이었다. 형제는 오빠 셋 남동 셋 넷 언니 여동생 하나 그 밖에 다 클 때까지도 언니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누이 하나 조카 하나가 같이 자랐다. 이 형제들에게 공통된 점은 성격이 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서로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께 야단 맞지 않게 하기 위한 생각이 교회 아이들에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 아버지는 현대에서는 상실되고 있다는 부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 15, 6년 전 어느 눈 오는 날 밤중 아버지는 지붕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다. 지붕 위에 눈을 쓸어내리라는 것이다. 남동생 넷은 즉각 일어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 눈을 쓸어내렸다. 어느 누구 하나 졸립다든가 춥다든가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이때 이를 아버지는 가끔 상기 하시는 듯 우리 아이들은 훌륭한 데가 있어 하고 미안한 듯이 말씀한 적이 있었다. 친척들도 호탓댁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닫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유순한 애들 뿐이야 하고 종종 칭찬해 준다. 아이들이 유순했는지 부권이 강했는지 하여간 그런 점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아닌가 하고 의심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직장에서는 어느 형제나 꽤 고집이 센 모양이다. 집안에서 제일 순한 막내 사내동생이 직장에 한 번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따로 짱 전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동생을 불렀다. 동생 이름은 따로우가 아니다. 나중에 이상히 여겨 동생 한테 물어보았더니 2-3년 전에 말이야 싸움꾼 따로우의 영화가 왔었어. 그 주인공이 나처럼 고집장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은 거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 제일 유순한 동생도 그러니 다른 형제는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기 상당히 격한 성격이면서 집에서는 자제하는 지혜도 있었던 것 같다. 형제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없지도 않지만 풍부한 인생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이동이보다 확실히 많다. 이를테면 동생들이 태어날 때이다. 아직 사람다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 갓난아기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언니다운 누나다운 기분을 일깨워 주었다. 양은 대하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갓난아이를 날마다 실증 없이 바라본다든가 금방 등이 괴로워 지는데도 스스로 원해서 업고 다닌다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나는 나대로 무엇인가를 경험해 왔다고 생각한다. 또 수가 많으면 1년에 한 번은 누군가가 입원할 만큼 큰 병에 걸린다. 나의 단 하나인 여동생이 6살 때 병으로 죽었다. 이 여동생 요건은 3살 때 글을 읽기 시작하여 죽은 해에는 국민학교 4학년 정도의 책을 읽고 쓰고 했다. 이 아이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을 때 13살인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깨달았다. 죽음의 냉혹하고 무정함은 그 후에 내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이때의 마지막 불경 아침에 홍하니 저녁에는 백골이 되다. 라는 말이 동생의 죽음으로서 실감되었다. 또 사람이 죽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 울고 슬퍼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 라고 한 의미의 불경도 절실히 느껴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동생의 뼈가 놓인 방으로 가서 카탁하나 도를 단 불경 책을 펴 읽었다. 여인은 죄 많고 의심이 깊다. 라든가 영화와 허영에 빠져 마음대로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50년 내지 100년 동안의 일이니라. 라든가 죽을 때는 처자도 재산 보물도 내 몸에는 하나도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라든가 하는 불경에 깊이 공감하기도 했다. 밤늦게 밤늦게 바로 가까이 있는 형무소와 학교 사이의 깜깜한 길을 걸으면서 요짱 이리 나와 요짱 이리 나와 하며 죽은 동생을 찾아 불렀던 일도 잊을 수 없다. 동생을 만날 수 있다면 유령이라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동생에게 대한 애정이 소설 빙점의 주인공 이름이 된 것이다. 이 여동생이 죽은 후 3년 만에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장카타르로 위독해져서 밤중에 깨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때도 요코처럼 남동생도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고 얼마나 겁났는지 모른다. 병실 앞 복도에서 아버지는 이마를 대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한 모습이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복도에 꿇어 앉아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무엇에 빌어야 좋을지 모르는 나는 하나님과 부처님께 양다리를 걸쳐 기도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복도 판자를 적셨다.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 것일까 하고 문득 살아가는 것이 무서워 지도록 나는 슬펐다. 동생이 완쾌된 후 언젠가 싸움을 하다가 나는 흘린 눈물을 돌려주어 하기도 했으나 그토록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이후 첫 경험이었다. 이었고 전쟁이 치열해지자 오빠도 동생도 군대에 나갔다. 큰오판는 선무 반원으로 북지에 갔는데 현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진으로 선부와 정해진 사람은 속눈썹이 길고 키가 후리후리한 아름다운 여자였다. 1942년 7월 어느 더운 날 그 결혼식은 아사이가와의 우리 집에서 올렸다. 물론 북지에서 오빠가 돌아올 수는 없었다. 신부 옆자리에는 오빠의 하울이 핫가마가 놓여있었다. 잔을 입술에 대는 신부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전쟁이 가져다준 하나의 운명의 대화서였을까. 사진만으로 선을 보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국 먼 북지 땅으로 시집간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도 있었다. 이 올캐를 데리고 49세 어머니는 북경 큰 오빠 한테로 갔다. 올 때는 만주를 거쳐 조선을 지나 혼자 돌아오셨다. 그러는 어머니 모습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를 느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일일까 하고 마음속으로 감탄했던 것이다. 둘째 오빠는 육군 대회였으나 1948년 3월에 전사했다. 이 패전 후 군인의 참상을 하는 둘째 오빠를 통해서 진저리치게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시대의 변천을 선명하게 갈라놓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와 같이 형제가 많다는 것은 온갖 슬픔도 맛본다. 그 밖의 형제의 연애, 결혼, 취직 등 하나하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과 맞부딪히며 우리는 살아왔다. 내가 마에까와 다다시를 만난 1948년은 아직 큰오빠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고 둘째 오빠가 죽은 해이기도 했다. 우리 집은 모두 아홉 명의 대가족으로서 막내 남동생은 아직 국민학생이고 둘째 오빠의 요한은 더 어렸다. 그런 가운데 요양하는 내가 끼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작은 동생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앞에서 나 혼자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나 자신도 괴로웠다. 그러나 동생들도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도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나는 결코 의욕적인 요양자는 아니었다. 앞에 말한 대로 아직 그 무렵은 요양소가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입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취할 만한 체력이 필요했다. 그 요양소 생활도 돈이 들기 때문에 재입소한 나는 감의과와 지청관내의 결핵 요양자 해의 서기일을 했다. 그 월급은 불과 1천엔에 불과했으나 그래도 그 당시에 나에게는 고마운 큰 돈이었다. 서기가 하는 일은 회원 명부를 기본으로 하여 300명 결핵환자에게 해지를 편집하여 그것을 우송하거나 또는 버터나 영양품을 얻는 데 배려하는 따위였다. 자연히 내 병실은 회의 간사들과 회원의 집합장소가 되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선 당면한 나날의 일과가 잔뜩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정신없이 바빴다. 바쁘다 보면 기분도 들뜨게 되어 나는 나는 가끔 스스로 깜짝 놀라곤 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회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 바쁜 틈에 휩싸여 자기의 생활이 어쩐지 속고 있는 것 같은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무척 두려웠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사는 버릇에 길들게 되면 나는 금방 정말 못쓰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결국 기분에 들떠 소일할 만한 일만 있다면 그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날품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제 곧 그 기분이 들뜨는 일에 비록 단순한 놀일지라도 놀이에의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무렵 내방을 찾아준 것은 결핵 환자의 회원인 어릴 적 소급 친구 마에까와 다다시였다.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남성 회원은 몇 명 인가 있어 때로는 방문객이 성가실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마에까와 입니다. 한동안 못 뵈었습니다. 하고 큼직한 마스크를 벗는 마에까와 다다시를 보았을 때 나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마에까와 다다시가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온 것은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다. 그는 그때 4학년 이었다. 그 1년 후에는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사 갔지만 학교는 같았다. 그가 졸업돼 우등생 이었고 아사히가와의 명문인 아사히가와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5년간 반장을 계속하고 호카이도 대학 의학부에 들어간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수제인 그와의 대화는 보람있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나는 우선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의 누이동생 미키코 상에 대해서 물었다. 미키코는 나보다 두 살 아래였는데 여학교에 입학한 해 폐의 결핵으로 죽었다. 그런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 죽음은 13살 소녀라고는 보이지 않는 감동적인 최후였던 것이다. 마에까와 다다시의 누이동생 미키코 상은 우리집 이웃에 이사왔을 때 아직 국민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무척 똑똑한 아이였다. 이 아이의 입에서 자주 예수님 이라든가 그리스도 라든가 하는 말을 들었으나 국민학교 2학년인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자는 미키코를 따라 나는 처음으로 크리스도교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넓은 해당 안에 아이들이 가득차게 앉아있었고 무대 오른쪽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장식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고 무용을 했다. 유치반인 미키코 상도 목자로 분장을 하고 대사를 외웠다. 그날 내가 제일 놀란 것은 아직 국민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애가 길다란 성서구절을 줄줄 암송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아있던 것은 미키코 상의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이웃 아저씨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날부터 마일 가와딱에 대한 나의 인식은 새로워졌다. 이것은 어른식으로 말하자면 마일 가와댁은 보통 집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것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은 바로 이 미키코 상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마일 가와댁은 불과 1년쯤 있다가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구조 17가로 옮겨갔다. 그러나 다다시 상은 나와 같은 학교 2학년 위 미키코 상은 2학년 아래였다. 형제가 다같이 성격이 좋아서 대화는 별로 안했어도 내 기억에 남아있었다. 미키코 상이 죽었다고 들은 것은 내가 여학교 3학년 때였다. 국민학교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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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댁 놀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호따상 2학년 아래인 마에 미키코 란 아이 있던 것 기억나? 그럼요 알고 있어요. 전에 우리 이웃에 살았 는 걸요. 가엾게도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어. 키도 크고 늘씬한 몸매 그리고 반장을 했던 총명스러운 미끼코의 얼굴을 순간 떠올리며 나는 놀랐다. 모처럼 여학교에 들어갔는데 폐가 나빠서 죽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자기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침착했다는 거야. 마침내 죽는 순간 부모님과 형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죽었다는 군. 이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다고 해도 겨우 13살 될까 말까 한 어린애이다. 그렇게도 태어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감동한 것이다. 그래서 마엑가와 다다시를 만나자 나는 제일 묻고 싶었던 것이 미끼코 상의 임종에 관해서였다.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는 어린애였으니까요. 신앙이 순수했던 거죠. 하고 조용히 미소지을 뿐이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도 미끼코 상처럼 죽지 못한단 말인가요? 나는 약간 실망하여 물었다. 아마 그럴 테죠. 그의 대답은 너무 정직했다. 그날 우리는 파스칼의 팡세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했다. 그러나 수재로 이름 나있던 그의 말로서는 그 되돌아오는 말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평범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다다시상은 유명한 수재니까 확실히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살의 신동 15살의 제사 20살이 지나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조용하게 미소지을 뿐이었다. 그 무렵 요양소에는 재기 넘치는 학생들이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마예가와 다다시와의 대화는 나를 붙여 실망시켰다. 요양소 학생들 편이 훨씬 재미있어. 건방지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버렸다. 그 재해가 있고 나서 2, 3일이 지나 마예가와 다다시로부터 엽서가 왔다. 그것이 그 후 1천 통이 넘는 편지의 첫 출발이 된 셈이다. 정양중이신데 방문해서 미안했습니다. 원고 쓰는 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동생 해에 허드린 일이라도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빕니다. 그럼 다시. 이 엽서를 읽고 그에 대한 인상을 더욱 따분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게 되어버렸다. 그 후 두세 번 더 엽서가 왔으나 모두 별 볼일 없는 소식 뿐이었다. 그러나 어릴 적 친구라는 사실이 단 두 번 만났을 뿐인데도 둘 사이는 곧 격의 없이 사귀는 친구로 만들어주었다. 서로 같이 부모님께 신세를 치고 있는 가난한 유양자였기 때문에 편지는 항상 엽서를 이용하였다. 작은 글씨로 안파 꽉 차겠으면 엽서라도 1200자 가량 쓸 수 있다. 1949년 2월 22일 유양소에 있는 내가 자택에서 유양중인 마외과와 다다시 앞으로 보낸 엽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붙인 세 번째 엽서다. 간밤에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마침내 침대 위에 일어나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어서 서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에 비친 내 가느다란 손은 한층 파랗고 가늘어 흡사 제 손이 아닌 것 같은 요기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등골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 정신없이 손을 내 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전기 스탠드를 켰습니다. 빨간 스탠드 갓의 반사로 병실 공기의 두꺼운 층을 만지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나는 스탠드 가까이로 손을 바싹 대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가늘고 파란 정맥이 비치는 손이기는 했지만 분명 내 손이었습니다. 저 달빛에 비치고 있던 때 하늘하늘 타는 묘한 요기는 사라지고 이십여 년간 내 손이었던 것처럼 틀림없는 내 손이었습니다. 26년 동안 나는 이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해왔을까요? 선약 정사 온갖 무수한 일을 해왔음에 틀림없는 이 손은 아직도 어느 한가지 착한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은 듯이 조그맣게 그리고 조용하게 전기 스탠드 불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던 때 감정도 잊어버린 듯 조용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던 때 감정도 잊어버린 듯 조용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열적으로 어떤 때는 성급하게 또 어떤 때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악수를 해왔음에 틀림없는 내 손은 너무도 많은 사랑과 악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감촉을 주었던가를 깨끗이 잊어버린 듯 합니다. 순진하다면 순진하고 방자하다면 방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린 듯한 무표정한 손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가엾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미라이를 무의식중에 켜는 기분으로 침대 머리맛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금 이 손이 스스로는 재할 수 없는 죄를 범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싹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백운장에서 나는 또 몇몇 사람들과 악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악수를 나누어 갈 것인지 전기 스탠드에 불을 끄고 침대 위에 다시 누워 새벽역까지 온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엽서의 내용은 일기에 써두어도 좋은 것이었다. 일부러 그에게 아무쪼록 읽어달라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닌 다른 친구에게 써보냈어도 좋았을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이 엽서를 마에까와 다다시 앞으로 써보냈다는 사실에 나는 자신의 응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 마에까와 다다시도 나의 이러한 응석을 느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그로부터 내 마음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자주 요양소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가 몇 번째인가에 문병을 와주던 어느 날 오후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요양소 학생이 술병을 옷자락 속에 살짝 꺼냈다. 오늘 밤에 마시는 거예요? 맡아 둬 줘요? 나는 그 술병을 병실 벽장에 넣으면서 말했다. 몇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것뿐인 걸 당신과 K와 셋이서 하자고요. 남자 환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아야짱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다른 때와는 달리 엄격한 말소리였다. 예, 가끔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왜 술 같은 것을 마십니까?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마시면 재미가 있나요? 글쎄요. 별로. 마셨다고 해서 재미있지는 않죠. 그런데 당신은 꽤나 귀찮은 사람이군요. 조금쯤 술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 나쁠 것도 없잖아요.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요양소에 들어와 있으면서 술을 마시다니 그런 불성실한 요양태도로서는 안됩니다. 나는 의학생으로서도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느 때 조용한 그답지 않게 단호한 말투가 내 비위에 거슬렸다. 당신은 내 연인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무 귀찮게 구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말했다. 다다시상 그래서 난 크리스탄이라면 딱 질색이에요. 뭐예요? 군자인 척하고 다다시상 한테 설교들을 까닭은 없지 않아요. 아무런 부자여 없이 크리스탄 가정에서 자라 성사나 읽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도련님 따위가 내 생활을 알게 모람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악담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야짱과 나는 친구가 아닙니까? 친구라면 충고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는 눈 내리는 창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나 당신을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런 엽서를 친구도 아닌 손 손 이야기를 쓴 엽서 말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슬픔이 스며 나와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 엽서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 둘은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대답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의 말은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아니면 아야짱은 아무한테라도 그런 엽서를 쓰는 겁니까? 나이기 때문에 써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 나에게는 아팠다. 나는 동생 해에 서기이를 보고 있던 관계로 이성의 친구가 몇 명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거리낌 없이 사랑을 고백해오는 청년도 있었다. 나는 남의 마음을 소중히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몰랐다. 사랑한다는 사내에게는 나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자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남들도 역시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안정시간에 가만히 눈을 뜨고 누워 있노라면 빗속에 떠도는 먼지가 눈에 띈다. 먼지는 금빛으로 빛나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흰 것도 있었다. 후우 하고 한번 바람을 불면 조용히 떠있던 먼지가 이리저리 퍼져 달아난다. 빛에 의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작은 먼지가 떠도는 것을 바라보며 이 먼지와 우리 인간이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기에 남이 사랑한다고 말해오면 나도 또한 사랑한다고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렇게 반문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악세사리를 선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육체를 가지고 싶다고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득거리며 웃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일까? 나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을 마신다고 해도 실은 나는 두 잔을 못 마셨다. 다만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사내들 말 속에서 무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실이 한 조각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막연하나마 기대하고 있던 확실한 반응 있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오래 베개를 하면 잠이 잘 와. 왜?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기껏 이런 잡담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중학 1학년 때 니체를 읽었다는 조숙한 학생도 도내에서 유수한 시인이라는 청년도 다만 대화가 재미있었을 뿐이었다. 모두가 결국은 누군가의 말을 흉내낼 뿐이었다. 한창 그때 사르트레의 소설이 읽혀지고 있어서 모두가 실존주의자였다. 그리고 이미 내가 읽었던 어느 소설 속의 말을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말이냐 떠들고 있을 뿐이었다. 미끼 미끼 기호시의 책을 읽은 사람은 자기가 미끼 기호시인 양 떠들고 톨스토이를 읽은 사람은 자기가 톨스토이인 양 고민해 보일 뿐이었다. 적어도 그때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도 여자친구들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자친구들과 이야기하는 편이 즐거웠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항상 몇 명의 이성이 있었다. 마엑과 다다시는 자기가 그런 따위의 한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때때로 나를 방문해 주었다. 만나자마자 나는 이해 없이 소위 기독교 신자라는 족속들을 매도했다. 크리스찬이란 위선자예요. 깨끗한 척하고 자기도 바에 가고 싶어하는 주제에 바 같은데 가는 놈들은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듯한 눈으로 보잖아요. 라든가 크리스찬이란 정신적인 기족이죠. 우리를 얼마나 가엾은 인간인가 하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십이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묘한 버릇이 있어서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는 어린애처럼 싸움을 걸었다. 아이들은 곧잘 처음 보는 아이를 만나면 야 덤빌태야? 하고 한바탕 치르고야 친해지는 것이다. 마엑과 다다시는 그러한 데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몹시 난차한 얼굴로 악담을 듣고 있으면서도 변명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만큼 퍼부었으면 아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카로사의 소설을 가지고 와서는 이걸 읽으세요 하고는 빙글에 웃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정신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서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는지 모른다. 후에 그 무렵의 나를 이렇게 말했다. 대개 사람들은 남과 교제할 때 되도록 장점을 보이려고 하는데 아야짱은 그 반대였어. 이런 날에도 좋다면 교제 보는 게 어때? 하는 태도니까요. 손해보는 성질이죠. 이상하게도 싸움으로 시작한 친구는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두터운 우정으로 자란다. 그해 4월에 나는 퇴원했다. 그러나 미열은 내리지 않는다. 여전히 사는 기쁨도 발견하지 못했다. 3년 전에 약혼한 니시나카 이치로아는 아직 그대로 약혼한 사이였다. 또 한 사람 결혼을 약속한 티는 폐결액으로 이미 죽었다. 니시나카 이치로의 어머니는 벌써 70이 넘었고 따로서도 약혼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6월 초였다. 아사이가와 거리에는 라일라 꽃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혼자 기차를 타고 니시나카 이치로우가 살고 있는 S읍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에 마에까와 다다시를 만났다. 그때 그는 자살도 죄가 될까요? 슬며시 물었다. 별걸 다 문뜬군요. 설마 아이짱 죽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는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난 젊어요. 죽다니 그런 분해 넘치는 일은 하지 않아요. 다만 자살이란 죄일까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안심입니다만 자살은 타살보다 더 큰 죄라고 하죠.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S읍의 니시나카 이치로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니시나카 상과의 약혼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처럼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는 열심히 거듭거듭 말했다. 이 무렵 그는 자기의 병증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의 목숨이 그 무렵 의학으로서는 3년도 더 연장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듯 싶다. 오 즉 해에 접해 있는 S읍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 쯤 이었다. 역전을 빠져나온 내 그림자가 땅에 까맣고 또렷하게 짧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곧 죽을 내 그림자가 이렇게 새까맣다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니시나카 이치로 집에 도착하자 그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맞았다. 오랫동안 걱정 끼쳐 죄송했어요. 약혼 선물로 받았던 돈을 돌려드리려 왔어요. 단 둘이 모래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말했다. 그는 윤곽이 뚜렷한 아름다운 옆 얼굴에 바닷바람을 받으며 아무 말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야짱과 결혼하기 위한 비용으로 십만원을 저금했어요. 아야짱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필요 없어요. 약혼 기념금도 그 돈도 아이짱한테 줄테니 가지고 가줘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바다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니시나까 이치로의 성실성이 세상 가슴에 저려오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시레토꼬랍니다. 물새가 날고 있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니시나까 이치로가 원망이나 불평을 털어놓는다 해도 나로서는 남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나는 3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어. 월급을 그대로 몽땅 한 푼 안 남기고 보낸 달도 있소. 아사히과 까지 몇 번이나 문병을 갔는지 몰라. 아이짱은 사내 친구들이 많은 모양이지만 나는 여자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않았어. 이렇게 나를 질책해도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십만 원을 내게 주겠다는 그 한마디 뿐이었다. 1949년의 그 무렵 십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오츠크에를 바라보면서 제각기 생각에 잠겼다. 더 일찌감치 약혼을 취소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그래서 발병 하자마자 그랬어야 했는데 나는 그에 대한 자신의 무성의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일찍이 깨끗하게 끝내버렸으면 그는 지금쯤 건강한 사랑과 즐거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얼마나 지각 없는 짓을 해왔는가 하고 나는 내 자신을 꾸짖고 있었다. 니시나까 이치로가 나를 조금 더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자책감을 느꼈다. 이 이별을 그날 그의 어머니와 누님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었다. 가와요온천에 가서 쉬다 오도록 해요. 이른이 넘은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나와 니시나까 이치로와 그의 누님 그렇게 셋을 밝은 얼굴로 내보내주었다. 3년 동안 실컷 피해를 끼친 나한테 온천 가서 놀게까지 해줄 까닭은 없었다. 새삼 그가 그 때문에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도 그의 누님도 나를 친절하게 의로하며 가와요온천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니시나까 이치로 모자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생각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가와요온천에서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간 밤에도 나는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사이가와를 떠날 때부터 생각했던 일이다. 어차피 병은 언제 나을지 모른다. 앞으로 몇 년 요양을 계속한다 손치더라도 낫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어서 남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죽음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고 실은 나는 사는 일에 필요해 있었다.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생활에 나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피로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신학과 이치로를 찾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50년 후에는 대부분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저 선반에서 짐을 내리려 하고 있는 40대의 뚱뚱한 사내도 50년 후까지 과연 살 수 있을지 앞에서 사과껍질을 벗기고 있는 젊은 처녀 역시 결국 죽어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한 발짝 진보도 없이 다만 나이만 먹고서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 역시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고 죽어갈 인간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 죽는거나 5년 또는 10년 후에 죽는거나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이치로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초밥은 정말 맛있었다. 그 맛있는 것이 나한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데 어째서 이렇게 맛있을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든가 먹기 위해서 산다든가 하지만 오늘 밤에 이 저녁 식사는 사는 것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식사인 것이다. 내일 이만때쯤 나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 의외로 인간이라는 것은 냉정해지게 되는 모양이다. 오히려 여유있는 부드러운 심정이 되었다. 이윽고 모두 잠자리에 들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미에까와 다다시가 자살은 타살보다 더 큰 재라니까요 라고 하던 말을 되뇌고 있었다. 나 같은 인간에게는 가장 죄 많은 죽음이 마땅한 것 같이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하나하나에 관한 일들이 생각났다. 그러나 죽겠다고 결심한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미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요양소의 친구들 일이 오히려 몸에 와닿게 느껴졌다. 내가 죽으면 부러워할 사람도 저 요양소에는 있을는지 모르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요양소 친구도 있었을 테니까. 시계가 열두시를 쳤다. 나는 그 소리를 하나 둘 세고 있었다. 다 세고 나서 조용히 일어나 가만히 레인코트를 걸쳤다. 시골이라 현관에 자물쇠를 걸어놓지는 않았다. 나는 구두를 신고 가만 가만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닫고 하늘을 쳐다보니 새까만 밤이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집을 나서서 바로 옆 언덕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다지듯 하며 걸어갔다. 길 옆에서 갑자기 야옹하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들새처럼 날카롭고 기분 나쁜 소리에 깜짝 놀라 발을 멈췄더니 인광을 바라는 고양이 눈이 나를 바라보고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갯길을 큰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내려가니 구두 속에 모래가 가득 찼다. 나는 발을 멈추고 모래를 털었다. 한 발로 선 몸이 기우뚱하고 쓰러지려고 한다. 이제 곧 죽는데 뭐 모래 같은 게 들어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람. 나는 나는 구두 속에 모래를 털어내는 내 자신이 우스웠다. 마침내 걷기 힘든 울퉁불퉁한 바닷가로 나갔다. 경석이 깔려있었다. 큰 경석에 발이 걸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 나의 눈앞에 시커먼 바다가 소리를 내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커먼 바다 내용과 소리만은 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바닥까지 더듬어 가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다. 한 발짝 가서는 하일이 돌에 걸리고 두 발짝 가서는 거꾸러질 뻔했다. 파도가 내 발을 차갑게 스쳤을 때 한 가닥 빛이 바다를 비추었다. 하얀 물보라가 눈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 나의 어깨는 남자의 억센 손에 붙잡혀 있었다. 니신학과 이치로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대고 나를 업었다. 별안간 내 몸에서 죽음의 신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나는 얌전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으나 니신학과 이치로는 묵묵히 나를 업은 채 해중 전등으로 발밑을 비추면서 모래밭을 걸어갔다. 얼마 후 모래산에 오르자 여기에서도 바다가 보여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모래위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모래산에 앉은 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쪽으로 갔나하고 먼저 역으로 뛰어가 봤지. 불쑥 그는 그렇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말을 잊지 않았다. 어두운 바다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린 것 같았다. 바람만 거세게 불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혼자 기차를 타고 아사이가와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그는 눈물로 뺨을 적시고 있었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까지 전속 나와준 그의 얼굴은 오히려 밝기까지 했다. 다시 언젠가 만날 사랑같이 우린 손을 흔들면서 이별 했다. 아사이가와에 돌아왔더니 마에까와 다다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니시나카 이치로와의 사이를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몹시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큰일이군요. 그럼 아야짱을 소중히 해줄 사람을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훌륭한 청년을 물색해 보려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기 까지 했다.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길을 쓰고 있는 것일까 남의 일인데 나는 아직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아야짱 니시나카 상한테로 떠날 때 자살이란 죄일까 하고 물었지요? 그게 아무래도 걸려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무사히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했지만요. 며칠인가 지나서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날 밤 바다의 일을 나는 고백해 버리고 말았다. 그는 한마디도 없이 격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쓸쓸하게 시선을 돌렸다. 훨씬 훗날에 가서 안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이 앞으로 몇 년도 안 남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에게 쏟으려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죽음을 말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이 말살되어 버린 것 같은 서글픔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상대방의 일 같은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었다. 야스이코 상이 조금만 더 나이가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일까와 다다시는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했다. 왜요? 아니야 그 사람 같으면 머리도 좋고 아야짱의 취향에도 맞는 사람이니까 아야짱을 맡길 수 있을 텐데 조금 나이가 어리지? 마오지 야스이코는 나보다 일곱 살 아래인 의학생이었다. 하늘의 나팔꽃을 읽은 그가 나하고 당신만큼이나 나이가 차이나는 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가 유양소에 들어왔을 때 예순이 넘은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제 들어온 학생은 아주 깔끔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정도로 그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단젠을 입고 침대 위에 일어나 푸른 전기 스탠드 빛에 비치는 옆 얼굴은 희가루 겐지의 이름을 연상케 할 만큼 선명하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말 상대로 써는 즐거운 사람이었다. 나와 마오지 야스이코는 남의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으니까 마에까와 다다시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야짱 19살이나 20살의 학생이라면 남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도 남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될 나이지요? 그런 말도 했다. 가와의 선생이라면 아야짱을 부탁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지만 가와의 찌도무는 나의 그전 동료다. 그와 나는 각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1년에 한 번쯤 연하짱을 교환할 정도뿐인 사람이었으나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꿈을 발병할 무렵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었다. 더욱이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꿈속에서 점점 친해져 갔다. 처음 가와의 찌도무는 꿈속에서 지나치면서 인사할 정도였었는데 다른 꿈에는 조금 말을 건네고 또 다른 꿈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해서 산책하는 모습으로 점점 꿈속에서 친해져 갔다. 처음에는 그 꿈을 깨닫지 못했지만 너무 자주 그의 꿈을 꾸기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가와의 찌도무는 내가 결핵으로 쓰러졌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문병화 주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의 어머니가 올 뿐 그 자신은 편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꿈을 꿀 정도의 사연은 둘 사이에 없을 텐데 이상한 꿈은 몇 년이나 계속한 것이다.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에까와 다다시는 가와의 찌도무의 말을 꺼낸 것이다. 아이 싫어. 가와의 선생님은 나 같은 거 아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 그 사람의 엽서는 확실히 아야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쓰지 못할 구절이 있던데요. 마에까와 다다시는 마에까와 다다시는 그렇게 말하며 한 번 가와의 찌도무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한테는 시시한 말로 들렸지만 자기 생명의 남은 기간을 알고 있는 마에까와 다다시에게는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는 진지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정말 황량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것이 설사 아야짱이 아니라 하더라도 황량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라고 엽서에 써 보낸 적도 있다. 그런 마에까와 다다시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나태하게 살고 있었다.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도 못했던 자신을 나는 스스로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찾아와도 멍하니 마주앉아 있을 뿐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귀찮을 때도 있었다. 역시 그때 죽어버렸던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에까와 다다시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신고 다이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다. 쌀이 꽃이 많은 그 언덕은 쌀이 언덕이라고도 불렀다. 6월도 다가가는 녹음은 뚝뚝 흐르는 듯 아름답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앞에 다람쥐가 퍼득 굵은 꼬리를 보였다. 벚꽁이가 멀리서 가까이서 울고 있는 그 언덕은 과거에는 군대 훈련장이 푸른들 여기저기에 키 큰 졸참나무가 서있다. 이 언덕은 도쿠노미 루카의 소설 기생목의 주인공 신호아라 료에이가 사랑의 상처로 울며 방황한 언덕이기도 했다. 이 언덕에는 좀처럼 오는 사람도 없어 그날 또 언덕 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아사이가와의 거리가 6월 태양 아래 졸고 있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경치도 내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언제까지나 이 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사이가와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라도 결국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듯 마지막 날이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소설에서 읽은 사람 하나 남지 않은 지구에 달빛이 교교히 비치고 시간의 흐름만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듯한 그런 황량한 지구의 모습을 눈앞에 바라보는 것 같은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결국은 허무한 것이 아닌가 어떠한 것도 모두 죽어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언덕에 서서 아사이가와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여기에 오면 조금은 즐겁지요? 마일까와 다다시가 말했다. 어디에 있어도 나는 나예요? 무뚝뚝하게 나는 대답했다. 아야짱 도대체 당신은 살고 싶은 겁니까? 살고 싶지 않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런 거 아무러면 어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이미 산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언제 죽는가가 문제였다. 국민학교 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무렵에 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던 삶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목숨에 미련이 없는 삶의 태도였다. 아무러면 어떻다니요? 아야짱 부탁입니다. 좀 더 성실하게 살아줘요. 마엑과 다다시는 애원했다. 다다시상 또 설교예요? 성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무엇 때문에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 중에는 정말 바보같이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산 그 결과는 뭐였죠? 만약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나는 훨씬 마음 편하게 패전을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았을 거고요. 다다시상 성실하게 살다가 나는 다만 상처만 입었을 뿐이에요. 내 말에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뻐꾸기가 명랑하게 울었고 하늘은 맑았다. 말없이 마주하고 있는 둘 앞에 개미가 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개미들에게는 목적이 있다. 나는 문득 쓸쓸해졌다. 아야짱의 말은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야짱의 지금의 삶의 태도를 나는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의 아야짱이 사는 방식은 너무 비참합니다. 자기를 좀 더 소중히 하고 사는 방법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잊지를 못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굵은 눈물이 그의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핀정대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야짱 안 돼 당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말 죽고 마라. 그는 애치듯 말했다. 깊은 한숨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곁에 있는 작은 돌을 줍더니 갑자기 자기 발을 힘껏 내리찢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것을 말리려고 하자 그는 내 손을 꽉 붙잡고 말했다. 아야짱 나는 지금까지 아야짱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아야짱이 살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 하지만 믿음이 약한 나로서는 당신을 구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를 벌주기 위해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나는 울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흘리는 인간다운 눈물이었다. 속는 셈치고 이 사람이 가는 길로 따라가볼까. 나는 그때 나에게 향한 그의 사랑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구스에게 사는 것이지 내가 그의 여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신을 책망하며 자신의 몸을 돌로 때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일찍이 알지 못했던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그의 뒤에서 비치는 불가사의한 빛은 무엇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이 기독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를 여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사랑해준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는 내 나름대로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 중에 내가 믿었던 것은 전부 거짓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가 결국 인간은 죽어가는 허무한 존재인데 또다시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굳이 나는 어리석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언덕 위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때린 마에까와 다다시의 나에 대한 사랑만은 믿어야 한다. 만약 믿을 수 없다면 그것으로 나라는 인간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에 대한 마에까와 다다시의 진실을 보았던 저 언덕에서의 그날 이후로 나는 술과 담배를 끊었다. 수많은 남자 친구들과의 쓸데없는 교재도 끊었다. 단 한 사람 저 히카루 겐지 같은 미소년 마우지 야스이코 와마는 그대로 교재를 시작했다. 마에까와 다다시가 마우지 야스이코의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어디까지나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로 대해주었다. 그와 단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이식가리 강뚝을 산책할 때라도 결코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없었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하든가 지금 그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같이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 자신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무렵 그는 나에게 영어와 단가를 공부하라고 권하고 또 성서를 읽으라고 권해주었다. 우리의 규제 방식은 다음 엽서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내주부터 화 금요일 오전 중에 함께 영어 공부를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허락을 받을까 했습니다만 먼저 아야짱이 승낙을 받아주십시오. 아무래도 젊으니까 아야짱의 결혼 문제가 생길 경우 폐가 된다면 도리어 본의가 아니니까 성가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 거사 본연의 자세로서 이같이 말씀드립니다. 1949년 8월 30일 이 이 엽서 엽서에서도 알 수 있으듯이 그는 결코 부모님께 숨기고 몰래 사귀려고 하는 따위의 규제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우리 집까지 데리러 왔고 돌아갈 때도 반드시 바래다 주었다. 꽤 친해진 뒤에도 악수조차 하지 않고 그는 단정히 고개를 숙이며 얌전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같이 한마디씩 항상 선생다운 말을 하고 헤어지는 것이었다. 그래도 대여섯 걸음 걸어가서는 한쪽 손을 번쩍 들어 흡사 악수를 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곤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중악수라고 이름 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본다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모습 이었을 것이다. 나도 역시 마엑가와 다다시와의 규제를 계속하면서 결코 그 자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내 마음은 창세기 첫째 날처럼 혼돈되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다. 있다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나 무엇을 추구해야 좋을지 모르는 불안한 영혼이었다. 그 무렵에 내 모습을 다음에 마엑가와 다다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보아주기 바란다.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인가 되기를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다다시상 나는 이러한 기묘한 멜랑콜리에 사로잡히면 무엇인가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됩니다. 머리 아플 때 펜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되는 일이라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르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몹시 피곤해 있을 때 소리지르며 아우성 치고 싶은 엉뚱한 기질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다시 상은 이러한 날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갱포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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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내 팽개쳐 버리고 싶은 소설입니다. 내 가슴속에 숨어있는 어느 신경이 가끔 삐걱거리며 아픔을 줍니다. 읽으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싫지는 않은 소설이라고 한 것은 좋아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소설이었으니까요. 아래에 느낀 말을 두서없이 늘어놓아 봅니다. 무질서 그것은 그대로 나인양 느껴져서 못 견디겠습니다. 취했다. 작자도 소설 속의 인물을 껴안은 채 취해 있다. 모두가 취해 널브러져 있다. 취해 있는 소설. 그런데 취해 있지 않은 소설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산토리를 마셨거나 매치를 마셨거나 아니 마시기 전에 취해 있는 인간. 이성의 과신도 하나의 주태라면 근성을 부리고 기세를 울리는 모양도 훌륭히 치해 널브러진 상태 목사도 강도도 학생도 암 거래꾼도 관료도 무엇인가 취해 있는 세상 만약 맑은 정신이라면 틀림없이 창피해서 기로와서 아무것도 살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주정배기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소설보다도 더 신기한 우연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서움 필연이란 무엇일까 아무튼 우연이란 필연이란 만났던 일 헤어졌던 일 살해했던 일 살해당했던 일 사랑했던 일 사랑을 받았던 일 미워했던 일 미움을 산 일 인과의 인과에 얽힌 소설 속의 내용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손길이 스친 인위적인 인과 하지만 현실 가운데 인과는 몸서리 칠듯 잔혹하다 변전과 추위 누군가 실로 잡아 끄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는 것일까 자연적인 과정이란 무엇일까 우연 필연 내가 호따 아야꾸라는 사실 얼마나 으시시한 기분인가 사람이 태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어쨌든 공연이 더없이 무섭다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 불안 그 불안은 무엇 때문에 영혼을 희구하는 유한의 몸이기 때문인가 시간 때의 흐름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고 시간 그 자체는 실제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불안은 그러나 시간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참 모습을 잡을 수 없다는 것 자기를 알 수 없고 다른 아무것도 모른다 거꾸로 선체로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듯한 자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안 인간의 약함 누천만이 쏙쏙 뼈저리게 느껴진다 인간의 약함 그 추악함 조차도 아름답고 더덥게 느껴질 정도의 약함 인간의 누추함 영웅 학자 성자 부자 그런 것마저 가엾고 우습게 여겨질 정도의 누추함 인간 세상의 애로움이란 이 소설에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일까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진 애로움과는 다르다 옥타브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차이를 느낀다 애로움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얼마만한 종류가 있는 것일까 하여간 애로운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살아있는 멋을 발견했다는 따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런 모습을 긍정하고자 하는가 하여간 나는 모르겠다 센치미탈한 프리마돈나라고 한들 누가 비웃을 수 있는가 사회의 제약 그런 달콤한 것이 아니다 사회의 제약 이전의 것이 이렇게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꼼짝없이 각박하게 본다면 틀림없이 죽고 싶어지는가 아무것에도 노력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운명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사물에 아니고 바뀌고 내 이 눈에 무엇이 붙잡혀질 것인가 잠꼬대다 치에 덜 부러진 인간의 폭언이다 술 취한 눈이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뭐뭐의 연속 그러나 갖고 싶은 것이다 무엇인가를 안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불꽃 튀기는 듯한 순간순간이면서 영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불타기 싫어한다 겁내고 있다 연기만 눈에 뿜으면 그을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 아프기도 하고 코나 입으로 들어가 퀵퀵거리기도 하고 있는 우리 완전 연소 속에야말로 영원한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것도 또 주정뱅이의 실없는 소리 나는 대체 무엇을 썼을까요 소설에서 가슴에 스며든 것은 불황화와 미친 여자의 청결감입니다 이 속에도 무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고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어선풀에 나타나 있는 불황화와 광역 원컨대 나도 또한 미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아마 참으로 예지 있는 사람에게는 고민하지 않고 깨달아지는 것이겠지만요 결국은 고민할 가치 없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다다시상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런 주제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불안이 없는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유치함이 나의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 곱절이나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속으로 도피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또한 천성이었을까요 더구나 그 꿈은 모두 깨지고 만 것입니다 꿈 하나가 깨지면 또 하나의 꿈을 꾸면서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세계를 계속 찾는 것 한가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물음표가 많습니다 항상 치하라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치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추구하는 것에 치하고 자악에 치해 있는 것일까요 갱포에트 좋은 소설 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읽고 팽개쳐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설 자체가 가지는 치기에 작자의 슬픔이 배어나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문득 몸이 까마득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듯한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무엇인가 붙잡혀 올라와 최후에는 미지의 갈림길에 서 있듯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리석음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작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다만 자신 속에 침전해 버립니다 어리석다는 말 한마디에 그치고 맙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여기이고 보면 아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는 것일까요 내일이면 금요일이군요 이제 막 교회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다다시상 외롭지 않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혼돈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여간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패전이래 믿는 것을 잃어버린 내가 그리고 모든 것에 허무감을 느끼고 있던 내가 이제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은 저 어두운 밤 바닷가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일이 하나의 커다란 종지부인 동시에 또한 출발점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나는 내가 죽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일에는 진지해지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보았다 죽는 일이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중대한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그날 밤 초밥이 맛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인간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의외로 냉정한 것이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느낀 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진지하지도 못하고 열렬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진지하지 못한 주제에 어찌 나날의 생활에 진지할 수 있으랴 나는 나는 그날 밤까지 자기 자신이 허무적이었다고 할 망정 그것은 그것대로 역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다고 생각했었다 진지했기 때문에 참으로 절망적일 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게 해준 것은 저 모래 언덕 위에 마엑과와 다다시의 모습이었다 아야짱 안 돼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말 죽고 마라 하고 외치고 아야짱 나는 지금까지 아야짱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왔는지 모릅니다 아야짱이 살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소 하지만 믿음이 약한 나로서는 당신을 구제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며 자기 발을 돌로 내리치던 그의 모습을 상기했을 때 진지하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깨달았던 것이다 아니 진지하다는 것은 남을 위해 살 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내 삶의 태도가 어딘가 중심을 벗어난 것 같이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었다 거기에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에까와 다다시와의 교제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이 반드시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다 니시나까 이쯸로상 같은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과 헤어져서는 두 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건강하고 성품 좋은 니시나까 이찌로에게 비긴다면 마에까와 다다시는 요양중인 학생에 친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어린아이와 어른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내 쪽보다도 마에까와 다다시 주위에는 나를 홍역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하고는 직접 말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니 내 험담을 했었다 어느 선배는 그 사람과 함께 놀러오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줘 아이들 교육상 나쁘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 선배의 부인은 마에까와 다다시가 소년 시절부터 다다시상 강색씨는 내가 찾아들여야지 하고 있었다니까 한층 견책이 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나쁘게 말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뿐 아니라 슬픈 일이지만 그가 소속해 있는 교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어머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그에게 하고 그도 또 정직하게 나한테 전했다 그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게 사내 친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아주 꺼림칙한 여자로 보였을는지 모른다 야단났군 나는 아야짱을 교회 그룹 속에서 함께 규제해 나가기를 바랐는데 선배에게는 방문을 거절당하고 교회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방탕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어서는 그도 입장이 난처에 졌을 것이다 실은 이렇게 둘이서만 규제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사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자기 의도에 어긋난 상태가 된 것을 그는 개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나와의 규제를 계속해 갔다 나도 또 주위의 눈을 겁낼 필요 없이 건강히 허락하는 난 교회에 나가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야짱 앞에 두 손을 벌리고 보호하고 있는 청년 기사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무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하여간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크게 상처될 것은 없었다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결코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허물을 느껴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려까지 한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이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불교신자이건 천리교신자이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신자가 아닌 사람들 속에 더 많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내 동료였던 사또 도시아키라는 선생은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았지만 그 인격은 참으로 훌륭했다 지금도 사뽀로 바코나이의 양호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선생은 우리 학년 주임이었다 1년 반 동안 책상을 나란히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남의 험담을 한다든가 감정에 격해서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겸손하고 친절했다 동료 중에 심술구진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가끔 선생을 업신여겼다 정면에서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이었으나 선생은 언제나 좋은 얼굴로 조용히 그것을 듣고 있었다 한마디 부어라 대꾸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젊은 우리조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의 행동은 오히려 훌륭했다 형편없는 친구가 상대방이 천하의 호걸인 줄도 모르고 시비를 거는 꼬리여서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도 판연했다 그때 선생은 서른 안팎의 청년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선생과 함께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내 불안을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막연하나마 역시 신이라고 불러야 할 존재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쁘게 말았다고 해도 나의 구도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나 자신과 별 차이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속으로 안심하기도 했던 것이다 저 사람들을 신자로서 받아들여주는 신이라면 나도 어쩌면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며 나는 내 나름대로 성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흔히 교회라는 데가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사람들만의 모임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망 하려는지 모른다 그 점에서 나는 우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절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처음 나에게 욕설을 퍼붓던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덕분이기도 하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크리스찬 그 자체에 대해서 품고 있던 다소 모멸적인 감정을 나는 내버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그 무렵에 나에게는 주떼없는 호인의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저 전쟁 중에 우리 일본인은 천왕을 신으로 믿고 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고 믿고 싸웠지 않았는가 믿는다는 사실의 무서움이 몸에 철저히 배어있었지 않았는가 그 전쟁이 끝나자 기독교가 성행했다 전쟁 중에는 교회에 모이는 신자도 드물었는데 패전이 되자 기독교의 사람이 넘칠 만큼 모여드는 일에 나는 경악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다시 무엇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지저없는 일로 느껴지기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가니까 크리스찬의 기도에는 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기도회에서 차례로 하는 신자들의 기도를 나는 들었다 모두가 두 손을 마주잡고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만큼 위대한 존재라면 어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나불나불 놀릴 수 있겠는가 꽁꽁 얼어서 벌벌 떠는 것이 실존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아무래도 거짓 모양으로 생각되기만 했다 내가 신자가 된다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신자가 되어야지 하고 나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는 마에까와 다다시에게 숨김없이 말했다 그는 아야짱은 대단한데요 그렇게 말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찬이란 어쩌면 그렇게 호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끼리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고 말들만 하며 서로 안심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때는 그런 소리도 했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그런 나에게 성서를 펴서 전도서를 읽으라고 했다 무심코 읽기 시작한 이 전도서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돼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거기까지의 불과 한 줄 반을 읽었을 뿐인데 내 마음은 이 전도서에 당장 바싹 끌려 들어가 버렸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 도다 이미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올해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다 나는 여기까지 읽고 저절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자신을 무더니 허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이든지 간에 죽어버리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도서에서 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결국은 매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역시 이 세상에 새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태색한 것으로 볼만한 예민한 눈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대도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를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모든 자보다 진하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버림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어서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매한 자가 만나는 일을 자기도 만난다면 지혜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영원토록 세상에 기억되지 않는다 후일에는 다 잊어버려 진다 모두가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지혜 같은 것 있어도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닌가 하고 씌어 있다 12장에 이르는 이 전도서는 이 모양으로 모두가 헛되고 헛되다고 씌어 있다 나는 약간 기독교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또 주때없는 호인으로 보이던 크리스찬을 다시 보았던 것이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일체가 허무하다고 쓴 것은 확실히 기독교답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성서에 씌어 있을까 하고 이상스럽게 여겼다 성서라는 것은 그때까지 2-3개월간 읽은 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든가 만약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얜 뺨을 돌려대라는 등 교훈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이 허무적으로 사물을 보는 견해는 나에게 기독교 전체를 다시 보게 했다 여기를 읽고 나는 석가의 이야기를 상기했다 석가는 2500년 전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다 건강하고 높은 지위와 부기를 누리고 아름다운 아슈다라 비와 귀여운 아기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행복을 고스란히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인을 보고 인간의 늙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장례식을 보고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반볼래 왕궁도 왕자의 지위도 아름다운 처자도 버리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즉 석가는 여태까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에 허무함만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전도서가 그렇고 석가의 경우도 그렇게 대체로 그 시초에는 허무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나는 종교라는 것에 공통되는 하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 자신도 패전이래 완전히 허무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 발견은 나에게 한 전기를 가져다 주었다 허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헛된 사고 방식이며 마침내는 자기 자신조차 부정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쫓겨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가 열린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나는 느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있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는 한마디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을 울렸다 그 후부터 내 구도생활은 점차 진지해져갔다 그렇다 해도 겉으로 보아 별로 변한 것은 아니다 밤중에 들어와 어떻게 가라있지 안고 자는 날을 요즘 부모님은 꾸짖지도 않게 돼요 이것은 아라라기의 처음으로 투고한 내 작품으로 찌찌야 후미야키 손의 초입선한 노래다 미지근한 본통을 끌어안고 잠이 깨어있는 이 순간도 살아있다 할 것인가 요구라는 내 별명을 빙글에 웃으며 듣고 있었다 긍정도 하지 않고 이런 노래를 몇 수 지었다 아무튼 허무적인 인간이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얼핏 보기에 기쁨이 없는 노래 같으면서 내 마음 밑바닥에 만들어내는 힘이 솟아나온 것이다 그것은 역시 성서를 읽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았다 마엘가와 다다시와 나는 여전히 잘 만나고 만나서는 책에 관한 이야기와 영화 이야기를 했다 교회에도 함께 갔다 앞에서도 썼지만 그는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험담을 숨기지 않고 전해주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냐 말하고 교회를 꽤나 즐거운 곳인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사 내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초신자에 대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있는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나에게 말했다 그것은 나라는 인간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 처음부터 나를 엄하게 훈련시키려 작정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흡사 사자가 제 새끼를 천길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훈련시키듯이 그는 나의 응석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는 항상 자기의 남은 생명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둘이 밤길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가을도 깊은 9월 말 경이었을까 5년 후면 우리 둘은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점점 병이 악화되어 죽어버릴 테지 아야짱 아야짱은 아직 젊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글쎄 그럼 5년 후에도 역시 이렇게 다다시상과 둘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뒤에 우리 둘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얘기하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그는 가만히 내 얼굴을 보고 있다가 아야짱은 아야짱은 옆 그에게는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것은 그것은 특정한 연인이라고 하고 할 수는 없었고 할 수는 없었으나 적어도 나하고 친하기 전까지는 단가를 같이 지으며 신앙도 같이 한 사람이었다 그 여성은 머리도 좋고 미인이기도 해서 그의 결혼 상대로서도 알맞은 사람이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이제 그만 성가셔졌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좋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그의 세계로 되돌아가면 된다 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에게 귀찮은 소리를 듣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자 그는 말할 수 없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야짱 하여간 말이요 아야짱은 혼자 살아나간다는 것을 착실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야짱이 혼자 살아나갈 수 있을 때까지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는 다시 열심히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 그 이튿날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슬플 때, 기쁠 때는 무언가 하나에 고행적으로 정신을 집중하면 좋다는 것이 내 생활 방식입니다 마르테의 수기의 주인공 마르테는 외로워 못 견디고 슬퍼서 못 견딜 때는 박물관에 가서 쉬었다고 합니다 아사이가와에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나는 도서관에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도 되도록 도서관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도 나는 그의 마음이 왜 외롭고 슬픈가를 알지 못했다 지금 그때의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이해도 동정심도 없는 나였던가 하고 오로지 후회될 뿐이다 그의 폐를 좆먹는 공동이 그를 차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건강해 보였다 폐결액이라고 하는 병은 한 환자의 10명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 할 만큼 각인각양의 증상을 나타낸다 내 경우는 미열과 잠잘 때 식은땀이 나고 몸도 여의고 있었다 금방 어깨가 뻐근하게 쑤시고 쉽게 피로했다 세상에 저렇게 깡마른 사람도 있나 하고 가까이 가보면 글쎄 아야짱 아니겠어요? 맥도 탁 풀리지 뭡니까? 그를 이렇게 낙심시킬 만큼 나는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열도 없고 체중도 60킬로미터 안팎을 유지했으며 피로감도 적게 느꼈다 10리 20리 길을 걸어도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체력이었다 어깨도 결리지 않았다 다만 나는 기침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길을 걷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다 하여간 얼핏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병은 나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기에 그의 슬픔이 내게는 단순한 센치멘탈리즘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자주 편지를 썼다 나는 구조 12가에 살고 있는 50미터가량 떨어져 살고 있었다 매일 서로 만나면서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왔다 둘이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편지가 온 적도 몇 번 있었다 편지 광이랍니다 그는 그럴 때 얼굴을 붉히면서 웃고 있었지만 그로서는 한 통 한 통의 이별의 사연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앞에서도 쓴 바와 같이 나는 많은 남자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었으나 히카루 겐지와 흡사한 마오지 야스이코와는 여전히 사귀고 있었다 그는 가끔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도 역시 허무적인 점에 있어서는 나한테 뒤지지 않았다 마오지 야스이코는 수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딘가 천재적인 면을 가진 학생이었다 동시에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인간으로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푸른 공기가 꽉 들어찬 느낌이었다 어떤 때는 꽃의 요정같이 어떤 때는 물의 요정같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가 차를 마실 때 두 손으로 찻잔을 감아 싸듯 들고 긴 속눈썹을 내리깐 채 차의 향기를 맡는 모습 같은 것은 확실히 히카루 겐지를 연상케 하는 풍치가 있었다 그러한 약간 여성적으로 보이는 섬세한 느낌은 여자친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둘이 있으면 내 마음도 덩달아 온화해졌다 그는 허무주의자인 만큼 난 연애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고 잘 말했다 아마 과거에 몹시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게 아닌가 하고 나는 상상했다 마의까와 다다시 같이 언제나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하는 면은 그에게 없었다 어느 날 야스위꼬를 따라 산책을 나갔다 마침 국화가 피어있을 때였다 말깨겐 상쾌한 날이었다 그는 무언가 쓸쓸해서 못 견디듯 여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더니 1km도 채 가지 않아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그의 미모는 유난해서 전선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이 우리를 보고 놀려댔다 그런 일이 그를 말없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혼자 돌아가 주지 않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마의까와 다다시처럼 반드시 우리 집으로 데리러 왔다가 또 바래다 주는 것과는 딴판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히려 마오지 야스위꼬 같이 쓸쓸하니까 산책에 데리고 나왔다가 도중에서 말할 수 없는 자기 혐오에 빠져 혼자 돌아가 달라고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즉 마의까와 다다시는 두 살 우이고 마오지 야스위꼬는 일곱 살 아래라는 것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차이가 된 것일까 마의까와 다다시하고만 교제하고 있었다면 얻을 수 없는 모성적인 감정을 마오지 야스위꼬에게서 나는 맛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나한테 그는 어느 날 언제와도 같은 부드러운 맛이로 말했다 나 말이야 대학을 나오면 어느 시골에서 고등학교 교사 노릇을 할까 싶어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 글쎄 바다가 보이는 지방이 좋지 않을까 아부다쯤이 기구도 좋다고들 하던데 그래? 그럼 나 아부다에서 살기로 하겠어 당신도 같이 와주겠어요? 야스위꼬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도 가자고? 응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지방에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한테는 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야스위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난 평생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환자니까 결혼은 하지 않겠죠 부부도 연인도 아닌 사람끼리 일생을 한 지붕 아래서 산다는 건 의외로 재미있지 않을까 몰라 글쎄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나는 밥을 지을 줄 모르는지도 몰라 어쩐지 요새 미열이 가시지 않아서 괜찮아요 한 지붕 아래 살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는 그 생활을 공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런 건 못 써요 아무리 둘은 그런 생각이라 해도 남들은 부부로 보니까 말이야 하고 나무라셨다 마엘가와 다다시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라면 안 돼 야스위꼬상과 아야짱은 어느 편이냐 하면 성격이 비슷한 인간이니까 둘이 같이 있어서는 둘 다 못 쓰게 돼 버려요 그는 왠지 완강하게 반대했다 전에는 나이만 어리지 않다면 좋다고 해놓고 야스위꼬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소리에 그는 반대했다 아야짱도 야스위꼬상도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타입이 아닙니까 둘이서 자살 이야기라도 하고 있다가 기분이 맞아 정사라도 하게 된다면 곤란한 일이지요 마엘가와 다다시는 그렇게 말하고 되도록이면 마오지 야스위꼬르부터 멀리 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마엘가와 다다시의 질투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엘가와 다다시는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야짱 아야짱은 대단하더군요 어제 교회에서 여자 청년한테 아야짱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여부라는 말 말이죠 그거라면 이미 다다시상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니어요 뭐 새삼스레 놀라울 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가 받은 쇼크가 컸던 것은 그 말을 전한 사람이 그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나는 마오지 야스위꼬와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이 와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겨울처럼 황량해 있었다 마엘가와 다다시가 그 친한 교회 여자친구에게서 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부터 나는 외로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고장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한때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거미줄이 하나 출렁이고 있었다 방에는 난로가 타고 있어서 공기가 흔들리는 모양이다 그 거미줄은 좌우로 흔들거렸다 그러나 거미줄의 한쪽은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위치로 되돌아와 늘어진다 그 거미줄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자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간다는 것도 무의미하게 여겨질 뿐이었다 여기에서 말해두는데 7. 아야꼬로부터 마에까와 다다시 앞으로 다다시 상 나는 오늘 이런 한가로운 옛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펜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요 전날 밤 다다시 상 교회 여자 청년한테서 아야꼬 상은 대단한 여자니까 하는 충고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아야짱 아야짱은 대단하던데요 라고 하신 데 대해서 조금 써보고 싶어진 겁니다 요부라는 내 별명을 빙글에 웃으며 듣고 있었다 긍정도 하지 않고 라는 노래 보여드렸죠 노래에는 긍정도 하지 않고 라고 했지만 나는 내 창부성을 긍정합니다 천성적인 창부라고 자인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요 의식적으로 남자를 유혹한다든가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남자들의 나에 대한 사랑의 말을 어린애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열심과 흥미와 동경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동경과 열심이 무엇을 향해 있었던가 아시겠어요? 그것은 사는 데 대한 가장 소중한 무엇을 보여주리라는 것에 대한 기대였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무엇과 사랑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목숨을 걸고 이런 식의 말은 어느 여자에게도 들어맞고 또 어느 여자에게도 들어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지? 하고 물으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아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를 원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은 애매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에 대한 불안이 결혼에 의해서 남자 품 안에 안기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아야꾸를 사랑하는 것 또는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의 삶에 대한 불안 무엇에 대해서인지 알 수 없는 동경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응시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세계에서 힘차게 나를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자에게도 정신적 생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남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을까요? 고운 브로치 선물 영화나 다방에 초대 그리고 재미도 없는 대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도망쳐 나온 여자예요 나는 여부라는 내게 붙여진 네떼를 굳이 부정하지 않겠어요 별로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못한 아무 부잘 것 없는 여자가 항상 여러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별 도리 없지요 하지만 내 피 속에 단 한 방울의 남자와의 피도 섞이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한 슬픔으로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육체의 전부를 바치고 있다면 나는 성녀야 여부가 아니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다다시상 다시 읽어보니 어쩐지 싫은 편지 나는 자신의 창부성을 남성의 하찮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나는 나쁜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소문이란 악의와 흥미로 전해지는 것이니까 내게 대한 소문도 아마 굉장할 테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 추악함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추악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조심하셔요 다다시상 군자는 위험한데 가까이 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되돌아보지 말고 견눈질 말고 달아나셔요 그것이 다다시상에게 충고를 해준 여자분의 호의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조금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찔끔이에요 더구나 여부의 눈물 따위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이 편지를 넣으러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50에츠 강의 쓰레기터에 까마귀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보러 갑니다 나는 설경 속에서 이 쓰레기터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까만 까마귀 떼를 좋아한답니다 무서운 여부 아야꼬로부터 선량한 크리스찬 도련님께 새해가 왔다 마에까와 다다시와 나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들은 소문도 결국은 두 사람을 더 친밀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무렵 아사히가와 보건소에 다니면서 매주 한 차례씩 기응요법을 계속하고 있었다 스토렙토 마이신이 있고 성형 수술이 발달해 있는 요즘 이 기응요법이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무렵에 결핵환자는 능막이 유착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나가 이 요법을 받고 있었다 굵은 바늘이 가슴에 푹 꽂힌다 이 바늘에는 고무관이 달려있어서 기응기로부터 공기가 보내져온다 공기는 능막강 속에 들어가 폐를 압박한다 공기에 압박되어 폐의 구멍은 지부러지는 모양이다 처음 이 굵은 바늘이 마치도 없이 푹 꽂힐 때는 누구나 각오한다 하지만 이 굵은 바늘은 보기보다 별로 아프지 않다 아픈 것은 처음으로 공기가 들어갔을 때 가슴속이다 조금만 숨을 쉬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괴롭다 두 번째부터는 공기를 넣을 때 괴로움이 차츰 줄어든다 나중에는 공기를 넣어 받는 것이 무척 기다려지도록 몸 컨디션이 좋아져 간다 그러나 이 기응요법도 결국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어느 요양수의 환자는 거의 완치되어 퇴원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었다 기응요법을 받는 날 간호원에게 불려 콧노래를 부르며 성큼성큼 기응실에 갔으나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의사의 부주의로 잘못하여 금한 바늘을 혈관 속에 찔러 넣었던 것이다 기응기에는 압력을 재는 기계가 붙어 있지만 그 의사는 잠시 방심했던 모양이다 공기가 혈관 속에 들어가 공기 천색을 일으켜 죽고만 것이다 혈관 속에 공기를 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또 등막감 내에 찔려야 할 바늘이 폐를 찌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호흡할 때마다 공기가 그 강내에서 새어나와 급격히 폐를 위축시켜 정신을 잃고 급기야는 죽게 만드는 사고도 몇 번 있었다 자연 기응이라는 이 사고도 공기 천색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응을 받는 환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익숙한 의사일수록 환자나 간호원과 농담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아무리 드문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범은 없으니까 기응을 받을 때마다 순간적으로나마 불안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느 눈 오는 날 나는 항상 그래왔듯이 기응을 받으러 보건소에 갔다 기응이 끝나고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벼랑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간호원이 어머나 얼굴이 창백해요 하며 내 몸을 부축하여 조용히 곁에 있는 소파에 눕혀주었다 의사가 황급히 내 맥을 짚었다 그 순간이 30초나 되었을까 아 무슨 사고구나 나는 순간 내가 불운한 사고를 당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곧 아 나는 죽나보다 할 수 없지 하고 있다라 생각한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일이 아니고 동생의 일을 인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었다 두세 시간 지나자 내 몸은 다행히 회복되었다 내가 당한 사고는 자연 기응도 공기 전색도 아니었던 것이다 쇼크라고 일컬어지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사고는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가 없는 돌발적으로 들어닥친 임종의 경험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나는 저 무서운 사고가 나한테도 일어나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연 죽음을 당한다는 경험은 없었다 나는 결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으나 원래는 아주 겁쟁이었다 아홉 살 때 죽음에 대하여 하룻밤을 세우며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어째서 사람은 죽는가 하고 생각하니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홉 살인 내가 얻은 결론은 다른 사람은 죽어도 아야꼬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 나는 삶에 대한 근성이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안간 죽음을 당하든가 하면 아마 보기 흉한 죽은 꼴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의외로 정말 체념이 빨랐다 할 수 없지 지금 죽는가 그래도 좋아 하는 평온한 마음이었다 물론 의사를 원망할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 형제 친구들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매달 천엔의 보수를 받고 있던 결핵 환자의 모임인 동생의 서기일을 인계하는 일을 첫째로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요양 여가의 아르바이트이지 직업은 아니었다 일상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일이 어째서 의식에 떠올랐을까 평소 가까이 사귀고 있는 마에카와 다다시조차 잠깐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경험에서 내가 얻은 것은 첫째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막상 죽음에 직면하면 의외로 쉽게 죽음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의외로 자기라는 인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기가 죽을 때는 아마 이러이러 하리라는 등 상상해보아도 전혀 뜻밖의 일면을 보이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생각했다 결국 얼마만큼도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 죽음을 당할 때의 나는 이때의 나와 전혀 다른 면을 보일 테지만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임종의 모습으로써 그 인간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오랜 병자라면 또 모르나 벼랑간 닥치는 죽음에 이르러 보이는 모습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지는 의문이다 그때 그대로 내가 죽었다면 나는 참으로 임종 태도가 훌륭한 인간으로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시 내가 정말 죽을 때는 허둥치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건이 내 생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다 죽음은 아무 예고 없이 별안간 닥쳐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원한 그날 밤 바닷가에서는 나는 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살려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 죽음은 언제 나는 찾아오는지 모르는 것이다 죽고 싶다는 것은 나의 강렬한 소원이자 의지였을 텐데 끝내 죽지는 못했다 지금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확실히 그것은 내 소원이자 의지일 텐데 왜 우리 인간의 의지는 간단히 짓밟혀 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세상의 자기 의지보다도 더 한층 강한 큰 의지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큰 의지를 깨닫고 보니 평범한 일상생활의 하루에도 확실히 자기 의지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테면 오늘은 빨래를 하고 책을 읽고 거리로 물건을 사러 가려고 대충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빨래 도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독서를 한참 하고 있는데 복통이 일어나고 막 시장으로 나가려 할 때 손님이 온다 결코 자기 의지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스물여덟 살이 되는 그때까지의 생활 속에서도 그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그 가장 현저한 예는 니시나카 이치로우의 약혼 선물이 도착한 날 나는 쓰러졌고 곧 발병에서 결혼 예정이 뒤틀려 버린 일이다 인간의 생각이 너무 얕으니까 누군가가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을 수정해 주는 것일까 그런 것을 나는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누군가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눈 녹은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실세 없이 떨어지는 3월 어느 날이었다 마오지 야스익구로부터 엽서가 왔다 작은 글자에 별로 잘 쓰지도 못한 글자가 나열되어 있었다 아야상 건강하세요 지금 나한테 단 한 장의 엽서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일 흉곽 성형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한 장의 엽서를 보고 당신께만은 알려드리고 싶어 펜을 잡았습니다 간단한 글이었지만 내용은 중대하다 흉곽 성형은 가슴을 쬐서 벌리고 두꼴을 몇 개씩 자르는 수술이다 대단히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큰 수술이다 마침 나를 찾아온 마외과 마외과 다다시에게 그 엽서를 보였다 읽자마자 마외과 다다시는 곧 가봅시다 사람의 손도 모자랄 거고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될 거요 하며 벌써 일어서 있다 하지만 난 조금 미열이 있어요 했더니 그가 기가 막힌 듯 마오지 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태 수술을 받는 겁니다 땀 나무라듯 말했다 마오지 야스이코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수술 때 가장 있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가엾었다 더욱이 나는 이 한 장의 엽서를 나에게 써 보낸 이래 어느 정도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친구도 여럿 있고 여자친구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 나에게만 엽서를 써 보내주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이카와 다다시는 전에 나에게 마오지 야스이코와 교제를 끊으라고 했지만 그 자신은 단가 잡지와 엽서 등을 마오지에게 종종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오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이카와 다다시의 그런 호의에 한 번도 보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곁에서 보기에는 냉정하게 읽고 떼 버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 마오지 야스이코의 수술에 특별히 마이카와 다다시까지 가 주어야 할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어서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갔더니 아직 필요한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테면 누운 채 마실 수 있는 그릇이나 유지 등 수술 환자에게는 필수품인 것들도 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마외과 다다시는 예약도다운 자상한 배려로 그러한 필요한 복록들을 종이에 적어 그의 누님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 여덟 명이나 쓰는 큰 방은 불편할 것이라고 의사한테 교섭해서 2인용 병실로 옮겨 주도록 했다 이튿날은 마오지 야스이코가 수술을 받는 날이다 나와 마외과 다다시는 함께 또 병원으로 갔다 마오지는 기초 마취를 하고 환자용 술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매점에서 캐러멜을 사가지고 필요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마외과 다다시에게 하나 드시지요 하고 내밀었다 그러자 그는 잠깐 표정을 굳히며 지금 마오지상은 수술실에서 한창 수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캐러멜 같은 것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하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마외과 다다시 말에 찔끔했다 마오지는 결코 마외과 다다시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앞에서 말한 대로 냉담하기조차 했다 그런 마오지의 수술에 이렇게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 마외과 다다시라는 인간이 참으로 훌륭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캐러멜 한곽을 다 비우고 말았다 마오지 야스이코의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그는 천천히 체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그 마오지를 나보다도 마외과와 다다시가 더 자주 찾아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떤 때는 둘이서 함께 마오지를 문명했다 그럴 때면 방 사람들과 간호원들이 당신들을 오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했다 나와 마외과와 다다시 사이에 풍겨지는 분위기는 남들에게도 연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쌍커풀진 큼직한 눈이고 마외과와는 호꺼풀의 가느다란 눈이었다 용모가 닮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서로 닮아 보였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했다 허무적이었던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를 닮아간다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의 진보인 것처럼 기뻐한 것이다 어느 날 마외과와는 나한테 대학노트를 한 권 사주었다 이 노트에 서로의 독서감상을 쓰도록 합시다 그는 나를 조금이라도 성장시키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게오르기의 25시 릴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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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구절이 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정말 그런 한 쌍이 되고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층 열심히 같이 성설을 읽고 영어를 배우고 단가를 지었던 것이다 그는 1945년경부터 단가를 시작했으며 알알하기의 회원이었다 단가를 가 시작한다로써는 그의 노래가 좋다는 것은 아직 잘 알지 못했으나 단과 같은 인간미 넘쳐 흐르는 노래에는 마음이 끌렸다 공원의 나무 숲 속을 나란히 가면서 어쩐지 연인 같은 작가 이대로 포옹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어두운 길을 저녀와 함께 걷는다 그가 읊었던 이 여성은 내가 아니다 전의 나를 무서운 여자라고 그에게 충고했던 여성이다 그 노래는 교회 수양회에서 가꾸라옥과 공원으로 가는 도중에서 지은 것이라고 하며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나 다다시상처럼 그런 엄숙하기만 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군요 나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아야짱은 소설을 읽고 있으면서 아직도 남자라는 것을 조금도 모르는군요 내가 유혹하면 인기척 없는 신고 다이라도 태연히 따라오죠 그러나 나도 남자이니까요 사실은 좀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난 남자 같은 거 조금도 무섭잖아 남자라도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턱없이 이상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야짱은 어린애와 같아서 위태로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기꽃집강도 남자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은 기생뿐이라고 쓴 적이 있지만 좀 더 남자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곤란한데요 그는 정색을 하고 남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에게 충고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남자들은 모두 자기만은 신사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자를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나는 말이죠 겉모습은 품행 단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만큼 망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라고도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용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입술을 맞추었다 생각하는 순간 잠이 깨는구나 숨결도 거칠게 그는 그는 이런 단가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있는 나에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이죠 남한테 말 못할 꿈을 꾸곤 합니다 이 단가 같은 건 그리 대단한 게 못돼요 때로는 아야짱은 여자지요 여자인 이상 생활의 상대방인 남성에 대해 올바른 의미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성을 고상한 존재로 상상하다가 그 환상 속의 인물과 결혼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행한 결혼도 많은 겁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미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내 장례를 염려해 준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생명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불행한 결혼을 할까 봐 마음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편 그가 지은 단가 중에는 이런 노래도 있었다 무기력하게 거리를 두고 사귀다 보면 처녀들은 하나둘 나를 떠나간다 그는 또 평화 문제에도 퍽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사히가와의 공산당원 이가라시 히사야의 성실한 인품을 경애해서 공산당원과의 평화 간치내에도 나가고 있었다 꽤 열심이어서 공산당에 마음 끌리고 있던 한때 일은 다음 단가에도 나타나 있다 지하의 지하에 숨을 가고 서지 않고선 입당 권한은 그대에게 나는 할 말이 없다 하하 입당 권유를 받았을 정도이니까 제법 심취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자기는 이가라시 히사야처럼 비합법 시대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그런 강인성은 못 가졌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만은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 자주 나에게도 그런 소리를 하곤 했다 어느 날 둘이 강뚝에 앉아 평화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을 때 남자들 몇이서 야유를 던지며 지나갔다 남의 눈에는 달콤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애인 사이로 보였는지도 모르지요 젊은 남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방에서 평화문제에 관해 토론한다는 것은 사실상 천하의 비극 같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절실하게 평화라는 문제를 생각했다 사실 세계에는 몇 백만 쌍의 젊은 애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만 두 사람만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축한 것이다 만일 그 대화가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은 싸움토로 가버릴 테죠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가용도 아니고 큰 저택도 아니어요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가족이 전쟁 같은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에요 나는 그렇게 그에게 말했다 평화를 원하는 그는 다음과 같은 단과 몇 수를 지었다 평화라는 건 다만 비는 도리밖에 없는 것일까 조직 없고 기력 없는 그리스찬인 우리들 젊은 젊은이들이 싹 뜨는 불안에 떨며 교수들의 입당을 전해주네 이번만은 영합 그리스찬으로 있고 쉽지 않다 다 애신은 핵전쟁에 비참상을 전하는구나 평화란 영원한 이망뿐인 것인가 생각할 때 풍양계 화살이 방향을 바꾸다 전쟁을 고치하지 않은 문소극을 이제와서 구구자인양 자랑하는 그룹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신문 읽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 아야짱 큰 제목 기사가 중요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실려 있는 두 세 줄짜리 기사가 사실은 더 중요한 때가 있으니까요 똑바로 눈을 뜨고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총명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사실에 나는 그 후 몇 번 부딪혔다 그 자신의 노래에도 애신의 애신의 짧은 기사에 두려워하면서 어떤 결론을 찾아내려 하다 라는 것이 있다 그는 그때 그는 그때 31살이었는데 호카이도 대학에 아직 저기 있는 요양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만들어진 것도 당연했을 것이다 중국에 중국에 퍼져 가는 혁명인가 마음 아프다 대학생의 가담도 징병 반대에 게시판을 둘러싼 학생들 샤프란의 화분을 감싸는 한 사람 나는 특히 이 두 번째 노래가 좋았다 프랑스 혁명의 한 장면 같은 노래가 아닐까 징병에 반대하는 젊은 학생들의 청순하고 진지한 청춘이 샤프란의 꽃을 다치지 않게 감싸고 있는 학생 모습에 상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이 노래를 청춘의 나를 읊은 우수한 작품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내 노래도 졸작이긴 하나 꽤 변해왔다 노래를 시작했을 무렵은 허무적인 것이 많았다 극량의 곱절만 마시면 죽는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생각하며 오늘 오늘도 저문다 자기 혐오에 격렬하게 빠져들어 갔을 때 시커멓게 모였던 구름 깨어졌네 타성에 타성에 빠져 사는 나를 생각 했노라 체온기를 뿌려낼 때 거짓들이 부러워지는 이날 밤이여 우체국 벤치에 들어 누워서 이런 노래가 어느 틈에 다음과 같이 변해갔다 추부의 법 구직난을 읽고 있지만 가슴 알른 나에게 살 길이 있는가 푸르말린 냄새나는 잠옷 갈아입으며 마음 유순해져 흔해져 가네 그러는 동안 마에까와 다다시가 호카이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 따는 그때 왠지 불안스러웠다 그 이유는 그의 건강 문제가 아니다 사뽀류에는 그의 첫사랑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는 하숙집 딸로서 그보다 네 살 후의 여자였다 첫사랑이라고 해도 그가 혼자서만 좋아하고 있었을 뿐 상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 버렸다 그래서 그는 봄과 가을이라는 단편 소설을 호카이도 대학교지에 발표했는데 그 소설 속에 그 여자를 썼다 소설 속에 그녀는 긴 속눈썹에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나 결말은 그녀를 자살시키고 있다 그에게 물었더니 결혼해 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자살시켜 버렸지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썩 총명했었으니까 그가 짝사랑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르는 척하는 얼굴로 적당히 그를 대했다고 한다 그는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할 때 그것은 고마웠어요 젊을 때는 사랑해도 좋지만 사랑받아서는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것은 7살 아래인 마오지 야스이코와 나 사이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하여간 그가 오래간만에 사뽀르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와 첫사랑의 애인이 어디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나는 가끔 이혼자처럼 오늘 일어날 사건을 마치는 일이 있다 특히 입원 중에는 신경이 날카롭게 건두서 있는 탓인지 누워있으면서 100미터나 떨어진 부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수가 가끔 있었다 사뽀르에 간 그는 불과 일주일 동안에 엽서를 28통이나 나에게서 보내왔다 막 사뽀르 역에 내려섰습니다 아사히가와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이제부터 호카이도 병원으로 가는데 우선 가게 앞서 한 장 썼습니다 감기 들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어떤 때는 병원 대합실에서 또 어떤 때는 식당에서 또 어떤 때는 책방 가게 앞에서 참으로 부지런히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무엇을 먹었고 길에서 누구를 만났고 사뽀르 거리의 모습이 어떻다든가 흡사대가 통행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를 보고해 주었다 이었고 로마틱 빛깔도 7년 전과 같았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조금 비스듬히 고개를 기울이며 걷는 모습도 7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 쪽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기에 말을 걸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나는 내 직감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그 엽서를 몇 번이나 거듭 읽었다 그 행간에 가을에 대한 그의 감정이 숨어 있지 않은가 싶어서였다 그리고 역시 그는 아직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곧 느꼈다 만약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한 지붕 아래 몇 회씩이나 살아온 가을에게 말 거는 것을 주저할 까닭이 없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레모를 쓰는 방법도 립스틱의 빛깔까지도 7년 전과 똑같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감정이 아니다 더욱이 자세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지나쳤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일주일의 예정을 마치고 아사히가하러 돌아왔다 만나자마자 나는 말했다 그 가을을 만났군요 스물여덟 통이나 되는 엽서를 받은 것을 기뻐하기 전에 내 입에서 나온 천마디였다 그때 나는 마엑가와 다다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다 여태까지 스승으로 친구로 규제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상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 쏠려갔다 만났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주어? 하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년 만에 가을을 만난 그의 마음은 그 가을 위에 놓고 잊어버린 채 왔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야짱 고개를 들자 그의 무서운 눈빛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 눈은 웅변으로 그의 마음을 말하고 있었다 왜 가을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는 나는 그의 눈빛에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말이야 아야짱 가을뿐만 아니라 어느 여성에게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이기를 그만두었다 이끌리며 야단 맞으며 지내온 인연 어느새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내 머리빗은 냄새 가득 차 있는 방에 아 못 견디게 그대 생각하며 인나니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영가를 지었다 이윽고 눈이 높고 호카이도에도 봄이 왔다 벚꽃과 백목년이 어울려 피어 오월이 왔다 아사이가와의 오월은 아름답다 우리는 함께 신고다이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자주 갔다 이 언덕은 그가 나를 위해 스스로 자기 발을 돌로 때려 상처낸 언덕이다 그날 그는 아야짱에게 오늘 생일 축하 선물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내 생일은 4월 25일이다 그때 선물로 책을 받았다 그는 타과점에서 과자를 샀다 단것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그것을 선물로 사주나 보다 생각하며 언덕 위로 올라갔다 우리는 우리들이 사는 거리가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연기에 쌓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항상 그래왔듯이 단가와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가까이에 목장이 있었는데 소 몇 마리가 느릿느릿 풀을 뜯으며 옥동에게 이끌려 걸어갔다 국민학교 5학년 정도의 목동은 풀피리를 불면서 우리들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자 다시 두 사람만의 조용한 언덕이다 집 한 채 없는 언덕은 어지러울 정도로 조용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이게 축하 선물이군요 멋진 축하예요 그는 새로 도단한 잔디 위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병을 지닌 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생일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부디 최후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 진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두 사람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언젠가는 홀로 남게 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이었을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한 그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아련히 들려오는 것만 같다 서로 아르니 언제까지 이어질 행복이려나 입을 맞추며 눈물 흘리네 아야꼬 비리처럼 울리는 가슴에 그대 안으면 내 이로움은 극치에 달해라 다다시 미에 그의 태도 그의 태도 그의 태도가 좋았다 언제나 우리 사이에는 화창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 건조한 청결감이 있었다 그러한 그의 태도에 신뢰를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나는 내가 안주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정말 안주할 만한 세계인가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내 행복은 마에까와 다다시라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가 떠나거나 어쩌면 사별을 하게 될지도 모를 때가 오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의 기반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붙잡고 싶다고 소원한 행복이란 그렇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나는 극단적인 에고이스트였다 순간적인 행복으로는 불안한 것이다 정말 영혼으로 이어지는 행복이 갖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단알이 즐거우면서도 나는 불안을 느낀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그 후에도 자주 경험했다 그의 영향으로 인해 나는 되도록 책을 많이 읽었다 들어라 바다의 소리도 그 중에 하나다 그것은 그 무렵에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학생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다 학도병으로 자출되었다가 전사한 학생들의 숙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세상에는 다 읽었다고 할 수 없는 책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감동스럽게 읽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써 다 읽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자의 책임으로써 그 후의 삶의 태도로써 이 책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도 있을 것이다 이 들어라 바다의 소리에는 젊은 학도병들이 유서나 일기 그리고 짧은 글들이 담겨져 있었다 대개 젊은인들의 정신은 전쟁을 일단은 비판하고 일단은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학생은 그 부정하는 전쟁에 나아가고야 말았다 철저히 전쟁을 비판시키는 것 그리고 부정시키는 것이 여기에는 없었다 끝까지 버티고서 전쟁을 거부한다는 투철학에 강한 의지도 없었다 나는 그때 궁극에 있어서는 학문조차도 무척 약한 것이라고 느껴 쓸쓸함을 맛보았다 물론 그럼으로 해서 이 책은 한층 비통하여 읽는 자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진정 그것은 억지로 끌려가서 사라진 젊은 영혼의 억울함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단순한 평화론만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이 존개한 줄 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잔악한 인간성을 부정시키는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을 나는 신이라고 부를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로서는 기독교를 긍정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기독교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기독교의 신은 전쟁을 막을만한 힘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종교도 역시 학문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절망을 느꼈다 일본만이 신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다 세계가 참 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느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며 이 들어라 바다의 소리를 읽었다고 해도 전쟁은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이 많은 일본인이 전쟁으로 인하여 육친과 친구를 잃고 집도 불타버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크게 변해버렸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크든 작든 전쟁의 희생자였다 우리들 결핵환자도 전쟁 중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쉽게 취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들어누어 앓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자는 누구인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고 둔감한 것일까 그것이 만약 개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든가 개인에 의해 집이 불타버렸다든가 했다면 결코 상대를 용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은 지겹다 지독한 변을 당했다 하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 밑바닥으로부터의 격렬한 분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 내 속에 있는 둔감과 애매함을 깨닫고 무서워졌다 평화라는 문제는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평화의 갈망이 불타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임을 느꼈다 들어라 바다의 소리에 학생들이 젊고 청순하면 할수록 나는 전쟁 부정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신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은 것이 내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생활에 큰 자극이 된 것만은 확실하다 구도 생활이 진지해짐에 따라 나는 내 몸을 소중히 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되었다 마일과와 다다시가 어느 날 아야짱 서로를 위해 한번 호카이도 병원에 가서 두 사람의 몸을 철저히 진단받아 봅시다 하고 권유해 주었다 그의 집은 사뽀류에 진찰받으러 가는 것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집은 아직 중학생 고교생의 동생들이 있어 결코 넉넉하지 못했다 나는 곧 의류 도매상에 가서 남자용 양말이나 여자용 네이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요양소나 주택가를 찾아 행상으로 나섰다 6월 중순에 막 들어선 철이라 라일락의 향기를 뿜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열 집 가운데 한 집이라도 사주면 좋은 편이다 일에 가지고는 도저히 몸이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호카이도 적식은행을 찾아갔다 사사이 꾸라는 내 친구는 시원스러운 태도로 잠깐 기다려요 내 여러 사람한테 팔아올 테니 아야쿠상은 여기서 쉬고 있어요 하고 동료들에게로 물건을 가지고 금세다 팔아주었다 이때 고마움을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지금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이곳인 까닭도 이 때문이다 마침내 여비가 장만되어 둘이서 사뽀루로 떠나는 아침이 되었다 여기에 나가 보았더니 그는 등산용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 무려 신사복에 배낭을 짊어진 모습은 무척 어색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왜 손가방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하고 묻는 나에게 마일까와 다다시는 말했다 아야짱의 짐을 들려면 두 손이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는 빙글에 웃으며 내 짐에 손을 댄다 나는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도 젊은 청년이다 신사복을 입고 배낭을 짊어진다는 것이 결코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일보다도 먼저 내 일을 걱정해 준 것이다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다 만약 나하고 결혼한다면 그는 인생의 긴 여행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배낭 차림이 될 것이다 반대로 나는 상대방의 큰 짐이 될 따름이 아닌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숙소는 그의 친구 집이고 나는 어머니의 숙모집이었다 짐을 내 숙소까지 들어다 주고 그는 그대로 가버렸다 나중에 보니 내 손에 그의 녹색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읽기장이었는데 가벼운 이 보자기만을 내가 들고 있었던 것이다 되돌려 주려고 해도 그의 숙소를 알지 못한다 내일 아침 호카이도 대학병원에서 만나서 전해주어도 되겠지만 부지런한 그는 오늘 밤에도 틀림없이 일기를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몹시 마음에 걸렸다 밤에 나는 그 보자기를 머리맡에 두고 잤다 그때 문득 나는 마음속으로 다다시상의 일기를 읽어보고 싶다 고 생각했다 나는 남의 노트를 몰래 들춰본다든가 엽서를 읽는다든가 하는 것을 싫어한다 물론 나한테도 훔쳐보는 흥미는 답은 있다 더구나 일기장이 연인의 것이라면 읽어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요양소에 있으면서 산책을 나설 때 엽서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받아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짓은 비열하다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여기 그의 일기장을 들춰보기가 망설여졌다 다다시상은 이 일기를 읽으라고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면이 있는 법이다 허락도 없이 읽는다면 나는 그를 배반한 것이 된다 나는 훔쳐봄으로써 자신을 비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머리맡의 보자기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잤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만났을 때 읽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고 건네주었더니 읽어도 상관 없었을 텐데요 하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냈다 그 무렵에 호카이도 대학병원은 아마 콘크리트 2층 건물이었다고 기억한다 한 과에서 다른 과로 가려면 환자인 우리는 300미터나 되어 보이는 긴 복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밖으로 내다보이는 병동의 벽은 모두 폭신하게 담쟁이 덩쿨의 실록으로 덮여 있었다 그 병원 복도를 그와 함께 걸으면서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과에 가나 내과에 가나 내과에 가나 지난날 그의 동기생들이 흰 가운을 입고 쾌활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 오래간만이군 이제는 좀 좋아졌나 하면서 일단 친절히 위로는 해준다 그러나 서른이 넘은 그는 아직 대학에 적은 있다고 하지만 언제 복학하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할까 싶어 절로 눈물이 난 것이다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흉부의 단층 촬영을 하기 위해 렌트게인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교수인지 강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마외과와 다다시를 보자 좋은 재료가 나타났다는 듯 그들 학생들 앞에서 벗겨놓고 강의를 계속했다 온순한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학생들 앞에 상반신을 벗긴 채 아무 말 없이 규제가 되어주었다 물론 학생들은 그가 저희들의 선배임을 알 까닭도 없다 그때 다다시장 대신 내가 거기에 서줄 것을 그랬어 썩난 얼굴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말씨로 말했다 아이앗짱 아이앗짱 인간은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아이앗짱은 내 친구들이 모두 어엿한 의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상한 게 아닌가요? 그는 내 기분을 알아맞혔다 나도 말이죠 호카이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이제 몇 년 후면 의사가 된다 그리고 수입은 어느 정도이다 죽을 때까지 굶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고 의사라는 직업의 긍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이 최선의 길이라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이앗짱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나를 위로했다 나는 그의 말 가운데 순교자와 같은 강직함과 아름다움을 느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진찰을 마친 우리는 의학부 안을 샅샅이 돌아다녔다 해부용 시체에 두는 곳과 해부실까지도 그는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 낡은 의학부의 모든 곳에 그의 추억이 많이 서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어쩐지 요양중인 그가 가엾어서 견딜 수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잔디에 푸른빛이 밝게 눈에 비쳤다 수령 몇 백년이나 되는 큰 에르무나무가 공원의 나무숲처럼 아름답다 그 아래를 흰 가운 입은 간호원과 의사와 학생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듯이 걷고 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군요 하고 나는 무심코 말했다 마이카와 다다신은 조금 겁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과연 다다시상은 상상력이 풍부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는 아야짱과 둘이서 이 잔디밭을 걷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 뿐입니다 확실히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그 이튿날도 병원에 갔다 진찰이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사뽀로 진자에 전야제의 거리를 걸었다 이날 저녁때 다다시상은 내게 호리다조의 나허고 를 헌 책방에서 사주었다 이 책 첫 장에는 괴글씨가 지금도 남아있다 아야짱에게 사뽀로 거리를 걷고 사뽀로 진자의 전야제 남육조에서 이가의 아야짱 숙소까지 그리고 다시 밤에 사뽀로를 바라보자고 또 나란히 나서서 어떤 헌 책방 고요 차림의 주인에게 부르니 손님과 잡담 도중 담배연기대 뿜으며 찾아준 한 권의 책 저자도 주인공 나허구도 티비 그리고 아야짱도 나도 대학병원에 진찰받기 위해 온 훌륭한 티비 모카 커피를 마시며 사뽀로 자연장에서 다다시했음 이튿날 사뽀로 진자의 축제를 피해 도망이라도 지듯이 우리는 아사히가와행 기차를 탔다 오는 동안 그는 내 옆에서 엽서를 몇 장씩 쓰고 있었다 사뽀로에서 신세진 숙소와 친구들이기 즉시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여행할 때마다 차 안에서 감사 편지를 쓰는 모양이다 빈틈 없으셔요 하고 감탄하는 나에게 사실 집에 와서 쓰는 게 원칙일 겁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고 쓴 것은 거짓말이 되니까요 하고 그는 웃었다 호카이도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찰은 둘 모두에게 이렇다 할 다른 것은 없었다 즉 그에게는 결코 기뻐할 만한 진단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술도 안 된다 마에신도 크게 효과가 없다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말이다 내 경우는 기웅을 하면 치유될 희망이 있었다 다만 렌트겐 사진은 양호한 대비에 미열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눈에 띄게 말라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든 날 바로 그에게서 엽서가 왔다 그것을 보고 보다는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차 안에서 내 옆에 앉아 나에게 엽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유머러스한 일면도 그에게는 있었다 그것은 사흘 동안의 여행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깊은 위로가 담긴 유머이기도 한 것이다 이때 엽서는 확실히 즉흥시로써 덜컹덜컹 하는 기차 소리도 여러 군데 씌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그의 편지는 날마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왔었으니까 지금 이 엽서 한 장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유감이지만 여기에 지금 인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그때 두 사람의 여행을 상기하면서 나는 속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혼전 여행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는 커녕 우리는 입맞춤 한 번 교환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그 자신이 여행 중이기에 한층 더 근신한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의지의 강함 남성으로서의 판단의 예리함을 생각나게 해주는 추억이다 이 비슷한 그의 심정은 다음 편지에도 나타나 있다 아야짱의 엽서 오후의 한 장 아마 어젯밤에 썼을 테지요 그 속에 전날 내가 드린 엽서에 지운 부분이 많은 점을 지적하여 다다시상이야말로 생각한 것을 전부 말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냐고 씌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달콤한 말을 썼던 것이라고 다시 고쳐 생각하고 지운 것입니다 지금의 아야짱에게는 헛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테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되도록 달콤한 말은 쓰지 않았고 끈적한 분위기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서로의 달콤한 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서로의 엄격함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녀의 남녀의 규제란 자칫하면 생활을 나태하고 불성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무렵 그의 편지에는 약속해 놓은 암호처럼 공부 공부라고 씌어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좋은 의미에서 자극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9월이 되자 마오지 야스이코가 마침내 사뽀르로 가게 되었다 그는 대학으로 되돌아갈 만큼 건강이 회복된 것이다 그의 수술은 완전히 성공한 것이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다 의뢰 여느 때처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갈 줄 알았는데 마오지 야스이코는 현관에서 신뢰한다고 했다 내일 떠난다면 바쁠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불만스러웠다 몇 년 동안 같이 지내온 친구로서는 헤어지는 인사가 너무 냉담하지 않는가 생각했다 100미터 가량 배웅해 주려고 갔더니 그는 자꾸 됐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했다 곧 그의 말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길보퉁이에 숨은 듯이 서 있는 사람은 오사또 부인이었다 오사또 부인은 50이 넘은 약간 뚱뚱한 여인이었다 남편은 어느 무역회사 사장이라는 것이었다 오사또 부인의 아들이 마오지 야스이코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어느새 마오지 야스이코에게 반해 버렸던 것이다 마오지가 산책을 나갈 때면 반드시 부인이 함께 동행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마오지는 커피 대접을 받았던 모양이다 50살의 사장 부인에게서 언제나 그렇게 커피 대접 받는 그대는 싫어 이 노래에도 나타나듯이 그런 마오지의 일면이 더러는 싫었다 더구나 그 부인은 내가 그에게 문병을 가면 참으로 이상한 태도를 치했다 문병이 끝난 날을 마오지가 현관까지 배웅한다 거기 서서 잠시 이야기하고 있노라면 그 부인은 그를 데리러 오는 것이었다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인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병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모습도 가련하거니와 끌려가는 마오지도 우스꽝스러웠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호사또 부인이 숨뜻이 길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마오지에 대하여 격렬한 경멸의 감정을 느꼈다 그날 마에까와 다다시가 내일 마오지를 전송하러 가자고 말하러 왔을 때 나는 이야기를 하고 거절했다 그는 방 앞들에 피어있는 퐁퐁 달리아를 바라보면서 전송해 주는 겁니다 하고 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했다 이튿날은 안개가 짙은 아침이었으나 마에까와 다다시는 마오지를 전송하기 위해 역까지 나갔다 그의 집에는 인사하러 찾아가지도 않았던 마오지를 그는 전송해 준 것이다 사뽀루로 떠난 마오지 야스이코로부터 편지가 왔으나 나는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를 남을 할 자격이 전혀 없었다 마에까와 마에까와 다다시는 나와의 사랑을 존중하여 가장 친했던 사촌 여동생과의 편지 내왕조차 거의 삼가고 있었고 첫사랑의 여자와 거리에서 지나치면서도 말 한마디 걸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마오지와 꽤 친하게 사귀고 있었다 마오지에 대한 감정을 엄격하게 추궁당한다면 역시 변명하기 곤란한 일면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점에서 나는 결코 정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여자였다 양친이 없는 젊은 마오지가 모성에 끌려 오사또 부인과 친하게 교제했다고 해서 내가 화낼 까닭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상하게 불결해 보인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얼마 동안 그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다 그의 가을부터 내 몸은 더욱 말라가고 눈은 언제나 열로 흐렸으며 뺨에는 홍조를 띄고 있게 되었다 의사는 흉부른 특인 사진을 보고 열이 나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며 아마 히스테리가 원인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의사에 대하여 점점 불신감을 품게 되었다 인간의 신체는 복잡 미묘한 것이다 37도 4분의 열이 계속되고 몸이 점점 말라간다는데 왜 의사는 흉부 렌트겐 사진만을 보고 나를 히스테리라고 단정 짓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의사는 과학자가 아닌가 과학이란 물음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다른 어떤 것도 조사하려 하지는 않고 운동 부족이라든가 어디 근무를 하도록 하라든가 하는 것이었다 흉부 사진의 결과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었겠지만 심지어 혈담이 나와도 코피가 아닙니까 조금 심한 기침을 하면 목구멍에서도 피가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여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때의 환자란 정말 비참하다 열이 나는 원인을 알고 요양하는 것이라면 조금쯤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잘라 말하는데 몸이 쇠약해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모처럼 진실하게 살려고 마음먹기 시작한 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몸속 깊은 곳에서 생명이 존먹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불과 오척밖에 안 되는 이 몸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겨우 그런 정도의 과학이란 말인가 나는 내가 아주 비분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거듭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아주 고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 온통 과학을 구가하고 있는 듯한 꼴이 나에게는 우습기 짝이 없었다 그럴 때 성서 속에서 만약 사람이 자기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사실조차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는 말을 보고 나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 무렵에 나는 성서를 꽤 읽고는 있었지만 아직 믿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 같은 게 있을 까닭이 없어 이렇게 과하게 발달한 세상에서 증명도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흔히 이런 소리를 듣고 나였다 그러나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었단 말인가 인간이 그처럼 현명한가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몸속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데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과학 같은 것은 인간이 고안에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서로 비행기가 날고 원자 폭탄이 발명되고 머지않아 달나라까지 로켓들을 날린다 해도 이 무한한 우주를 얼마만큼이나 알게 된다는 것일까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을 해 보시지 나는 그렇게 반론했다 그러면 대개 친구들은 글쎄 그것도 그런데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는 것이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또한 비과학적인 셈이다 하나님이 있다니 그건 비과학적이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 무렵 나는 또 이런 것도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인간이란 큰 존재일까 작은 존재일까 어떤 때는 인간이 형편없이 작은 존재로 여겨졌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어떤 굉장한 거인의 한 세포 속에서 사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었다 그 세포와 세포의 공간은 별과 별 사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그 거인의 한 세포가 이 지구이고 이 지구의 빌딩을 세우고 기차를 달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쾌했다 거인 편에서 볼 때 그런 몇 십억의 인간의 존재 따위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세계에서는 즐겁지만 현실적으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문제는 역시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었다 나는 파스칼의 팡세를 읽고 파스칼이 말하는 도박에 흥미를 가졌다 옳아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내 길을 걸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희망 있는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있는 쪽에 걸어서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착실하게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쪽에 걸고 살아나갔다고 한다면 나 같은 인간은 틀림없이 타락해서 제멋대로 살고 형편없는 쾌락에 빠져 일생을 낭비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나는 늘상 생각했다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이다 그렇다고 아니하게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 된다 없다고 해도 거짓말이 된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이 거짓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따위 생각하지 말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는 모른다고 해도 여악한 하나님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일단 하나님이라는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한 이상 아무런 해결도 없는 상태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도박을 걸려고 생각하면서도 과감히 결단을 내리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점점 세약해져서 마에까와 다다시의 권유에 따라 아사이가와의 N병원에 입원했다 1951년 첫눈이 내린 10월 20일도 지난 무렵이었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매일이다시피 문병을 와주었다 그의 집에서 병원까지는 2.5km 가량 떨어져 있다 요양 중인 그로서는 자전거를 타고서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 11월 2일 밤이었다 그는 문병을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어쩌면 내일 밤 팥밥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약속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튿날 밤 그는 비에 젖은 채 차납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팥밥을 내려놓더니 아직 저녁식사를 못했다면서 그는 곧 돌아갔다 나중에 그와 친한 케이가 말했다 다다시상 말입니다 얼마전 내가 놀러갔었는데 무얼 오물쯤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께 저것 좀 주셔요 하더니 잠깐 다녀온다면서 차납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께 들으니까 당신에게 팥밥을 가져갔다 지 않습니까 친구인 나를 두고 말입니다 역시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케이는 마에까와 다다시에게 항상 탄복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생각했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일단 약속이라는 것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쉽게 약속을 하지 않는 인간이다 성서에도 일체 맹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씌어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팥밥을 가지고 오겠어요 하고 할 것을 그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고 못을 받고 돌아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왔다 쏟아지는 빗속을 친구를 기다리게 해놓고 그는 왕복 5킬로나 되는 길을 와 주었던 것이다 얼마나 깊고 진실한 사랑인가 참으로 진실한 인간은 결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내 입원실은 여덟 명이 함께 쓰는 큰 병실이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도 있고 항상 누워만 있는 사람도 있었다 폐결액 당뇨병 농흥 복망염 카리에스 등 각가지 여자 환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 어쩐지 침울한 느낌을 주는 단발머리 소녀였다 어느 날 그 소녀에 학교 선생이 문병을 왔다 선생도 그리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소녀는 무서울 정도로 말이 없었다 묻는 말에 예 아니요 하고 대답은 하지만 소녀 편에서는 일체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던 나도 그 선생이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무슨 말을 하다가 나는 요양소 동료의 비참한 자살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들 갑자기 조용해지고 웬일인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들 쳐다보았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고교생은 자살 미수로 입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면제를 먹고 그녀는 사흘방과 낮을 잠에 빠졌다 다행히 심장이 튼튼해서 살아났지만 그 약 때문에 위가 상해서 계속 입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위장병 환자로만 알고 있었던 나는 같은 방 사람들에게서 은밀히 은밀히 이 이야기를 듣고 새삼 소녀에게 친근감이 같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또한 죽음을 결심했지만 끝내 죽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이 소녀가 사흘방과 낮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설 빙점에 요옥고를 사흘 동안 잠들게 했던 것이다 이 소녀와 친해진 것은 무엇이 동기였을까 아마 이 소녀도 역시 나라는 인간 속에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소녀의 자살미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너무나 그 상처가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소녀의 거동은 침착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가 하면 얼굴도 씻지 않고 멀뚱이 반나절을 침대 위에 앉은 채 몽롱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다시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나는 직감했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놀랐다 만약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이전에 나 같으면 생각했을 것이다 나 자신 아무런 삶에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얼굴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소녀의 삶의 태도에 불안을 느껴 가슴 아파하는 인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굳게 밥 먹고 말했다 소녀가 내 침대 곁 걸상에 멀뚱히 앉아 있을 때였다 으시시하게 추운 날이 며칠 계속되고 눈이 왔다가 녹기를 되풀이하던 11월 말경이었다 호타상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 리에짱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또다시 약을 먹을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 짝이 없어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리에짱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해 16, 17 나이에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어째서 쓸데없이 죽자는 생각을 했지 나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기도 했다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소녀는 싱긋 웃었다 무섭도록 허무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때도 있었으나 때로는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이상하게 야성적인 느낌을 주는 소녀이기도 했다 날씬한 몸매와 남에게 몸을 기댈 듯이 걷는 걸음걸이며 암코양이 같은 귀여움도 있었다 이 소녀의 마음은 차츰 나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살을 결심했던 이유를 나에게 고백했다 제가 시골 중학교 때 말이에요 거기 국어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무척 깊어서 어떤 말이라도 상의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녀의 집은 어느 지방의 큰 상점이었다 그 선생님은 제 고민도 들어주시리라 생각했어요 무슨 고민이었지? 이런 경우에 나는 언제나 매정스럽게 묻곤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가 심각한 고민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경우에 육친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어찌 보면 무뚝뚝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내뱉듯이 던지는 것이 내 결점이다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내가 그럴 때 오히려 깊이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너무 크게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감정에 흐트리지 않으려고 나는 극히 냉담한 말을 떼 받는다 이 소녀는 아직 어린데도 그런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재빨리 알아챌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 고민은 말이죠 헛다상 인간이란 큰 바다에 떠도는 먼지같이 아무 갑옷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편지로 써서 국어 선생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선생님은 제 편지를 러브레터로 오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 해답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그걸 선생님들 사이에 퍼뜨렸지 뭐예요 나도 과거에 교단에 선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 소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크리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써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 교사는 교단 위에서는 참으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 같이 말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다소 조숙한 이 소녀의 고민이 어떤 것인가를 받아들일 만한 인물은 못되었다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한 자의 저 순진한 불안을 그 선생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교사로서의 그에 대한 이 소녀의 신뢰를 너무도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교사는 몰랐던 것이다 나는 격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그 소녀가 아사이가와 고교에 들어갔어도 한 번 심어진 교사에 대한 불신감은 씻어버릴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른 전체에 대해서 소녀는 뿌리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되자 차차 염세적 경향으로 되어갔던 것이다 헛다상 저는 말이죠 제 생일인 8월 20일 날 약을 먹었어요 그때까지의 모든 노트도 사진도 다 불살라버렸죠 제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 하나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유언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소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살 원인을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소녀는 염세에 자살을 깨했지만 그 진짜 원인은 그 중학교 교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듣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로 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인간이 제 생일날을 택해서 그날에 죽자고 결심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그 깊은 슬픔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지난 날 교단에 섰던 사람으로서 그 소녀에게 대하여 책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들었다 마일가와 다다시는 눈이 와도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고 있었다 그는 스키모자에 큰 마스크를 하고 언제나 방긋이 웃으며 들어왔다 내가 처음 입원했을 무렵 그 방의 분위기는 결코 따사롭지 못했다 어쩐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여자 환자이면서 나로서는 평생 처음 듣는 저속한 노래를 장단 맞추어 부르는 것이었다 연인이 문병 오면 대낮인데도 한 이불 속에 들어가곤 하는데 간호원은 전혀 주의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점차 병실의 분위기가 달라져갔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병실마다 방을 꾸미기에 바빴다 어느 방 할 것 없이 어디서인지 커다란 소나무를 베어와서 열심히 장식을 달았다 그러나 우리 방만은 왠지 기세가 오르지 않았다 모두들 호타상 우리 방도 예쁘게 꾸밀까요? 하고 말을 꺼냈을 때 나는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보았다 다른 방에서 들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지만 추리를 장식하는 것만이 크리스마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방은 다른 방들과 다른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떨까요? 나는 기독교 얘기 같은 건 딱딱해서 모두들 싫다고 할 줄 알았다 나 자신 아직 신자도 아닌데 목사님을 초빙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리에라는 소녀를 진지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초빙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병실의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이렇다 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물론 나 자신도 포함해서 말이다 내 말을 듣고 뜻밖에도 병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곧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병동 병실에도 안내장을 보내자는 사람조차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은 바로 다다시에게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앙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해본 적도 없는 동료 환자들이 크리스마스에 목사를 초빙하자는 데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딱딱한 이야기 같은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예 단정하고 있었던 내가 부끄러웠다 그러나 동료 환자들은 내가 입원하고 나서 불과 두 달 사이에 막연하게 남아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거의 날마다 나를 문병화 주었다 문병을 올 수 없을 때는 편지를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동료 환자들은 그의 진실에 감동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부가 병이 들어 1년쯤 되면 대개는 이혼설이 나돌고 그런 일 때문에 문 여자들은 얼마나 울어왔는지 모른다 설사 이혼설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문병하는 일은 거의 보기 힘들어진다 연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방에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애인에게서 버림을 받은 여성이 둘이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실한 마에까와 다다시의 모습은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성실하지 못한 사내들만 있는 게 아니다 내게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그런 꿈을 그들에게 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 마에까와 다다시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것은 어느 환자에게 문병 오는 연인이 여러 번 병실에 왔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법이 없었으며 둘이서만 이야기하고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대낮부터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비해 마에까와 다다시는 찾아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춥군요 하고 인사를 한다 돌아갈 때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뭐 시장에서 사올 물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셔요 하고 말은 건넨다 간청어라든가 연아알을 사다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는 노트에 메모에 가서는 부탁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간호원 대기설에 가서 수화기를 들었더니 지금 시내에 나와 있어요 뭐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방 사람들한테도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그날 따라 눈도 내리고 있어서 한방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던 모양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친절한 사람일까 우리도 본받아야 해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병원에는 어두운 복도가 있었는데 연인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만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마에카와 다다시는 내 침대 곁에서 문학이나 성서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이 고작으로 깨끗이 돌아간다 그 정도만으로도 그는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마에카와 다다시의 문명태도가 어느새 한방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마에카와 다다시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 다케우찌 아츠시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마침내 목사님을 모시기로 한 달이 왔다 열이 있는 나에게 한방 사람들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 주었다 간호원 대기실에서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레이스를 덮는 사람 목사님이 오신다고 각 방에 전달하며 다니는 사람 꽃을 사 가지고 와서 꽃꽂이 하는 사람 모두가 열성들이었다 우리 병동에는 커다란 병실이 여섯 개 가량으로 60명 정도 입원하고 있었다 그 중 어느 남자 병실은 저는 모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우리는 기뻐했다 소아과 아이들이 우리 병실로 몰려왔다 소아과 큰 방에는 최학 전에 유아로부터 중학생 정도까지 입원하고 있었다 복사님께서 오시면 우리 방에도 들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문득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아과의 아이들 가운데 조금 기운이 있는 녀석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떠들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복사님 말씀을 듣겠다고 청해 온 것이다 나는 간격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신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신자라고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였다 한 방에 있는 50세 가까운 한 환자는 목사님을 뵙게 되다니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요 목사님이 눈을 찌푸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시트를 새로 깔고 잠옷을 애출복으로 갈아입고 침대 위에 정자해서 한 시간 전부터 긴장한 얼굴로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신앙에 관해서 잘 모르는 다른 환자들도 모두 깨끗이 주위를 정돈하고 모두 침대 위에 정자하여 목사님을 기다렸다 목사는 신이 아니다 보통 인간이다 그런 목사를 마치 신이라도 맞이하듯 공손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는 동료들을 보고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 맞이하는 태도가 조금 우습기는 하나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차마 웃을 수 없었다 목사님이 오시자 다른 방에서도 30여 명의 환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분명히 12월 28일 밤이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서 별로 흥미없는 이야기였다 목사님이 돌아간 다음 환자들은 제각기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란 무척 어려운 얘기로군요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처음에는 어려운 법이겠죠 정말 여간 학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듣지 못할 종교야 이런 말들을 하며 아까 목사님이 눈을 찌푸리면 곤란하니까 하던 50세 가까운 환자가 어쨌든 다케우찌 목사님의 성스런 얼굴을 대하니까 가슴이 후련하고 기분이 맑아졌어 하고 엄숙한 표정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어려운 게 틀림없지만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자고 얘기가 되었다 아무도 성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교회에서 성서를 사기로 했다 모든 환자들이 앞을 다투어 성서를 구입했다 어느 남자 병실에서는 10명 전원이 모두 성서를 샀다 이리하여 새해부터 정기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은 열심히 찬송가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다음 집회날까지는 모두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저녁 식사 후 우리 병실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하는 일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환자들에게 이 정기집회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남자 환자들이 병실로 놀러와도 인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은 사정에 의해 모두게 되었다 모였던 환자들은 성서를 읽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 뒤 내가 사회를 보면서 어째서 이 집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나는 N병원을 퇴원해서 사뽀로에 아이 병동으로 옮기기로 작정했다 그곳에는 마외과와 다다시의 친한 친구가 근무하기 때문이다 사뽀로로 병원을 옮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첫째로 우리 집은 그렇게 부여하지 못하다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동생도 있으므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의 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되어 가족에게도 전액 지급이 되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적시에 이루어져서 나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입원이라는 것이 입원비만 있다고 해서 걱정 없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 또한 상당히 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모님께 신세를 지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나는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꾸중이라도 하듯이 격려해 준 그런 것은 나의 까와 다다시였다 아야짱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올바른 책임이죠 이 말은 나에게 백배 용기를 주었다 그래 산다는 것은 의무란 말이지 의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산다는 것은 무척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약간 엄숙하게 겸손한 심정이 되기까지 했다 또 한 가지 병원 옮기기를 망설였던 까닭은 마에까와 다다시가 있는 아사이가와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찾아와 주는 그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의로였던가 그런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뽀로로 가야만 한다면 애로움이 절로 앞서는 것이었다 병세가 좋아진다면 또 몰라도 언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도 있었다 마에까와 다다시는 그런 나를 보고 웃었다 아야짱은 이제 나 같은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될 때가 온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한 참다운 삶의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결심하셔야죠 병원을 옮기는 전날 밤 동생 아끼꼬가 와서 짐을 꾸려주었다 이 동생은 그 후 내 병실로 가장 많이 문병화 준 마음 착한 동생이다 언니 유리꼬와 마에까와 다다시가 작별 인사를 와주었고 같은 방 친구들은 방 구석에 있는 풍로에 불을 피워 내가 좋아하는 닭스프를 만들어 주었다 고등학생인 리엔은 섭섭해서 아침부터 식사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친구는 단 한 장뿐인 내 이불에 새 헝겊을 대고 손질해 주었다 불과 4개월을 함께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모두들 이별을 애석해 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뜨거워질 뿐이었다 퇴원 전날 같은 방에 카르에스 환자인 에스상은 그저 울고만 있었다 에스상은 의료보호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두 아이를 가진 미망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생활보호가 끊어진다는 통고를 받은 것이었다 의료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그 생활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다 나는 교사 시절 여자 청년단 수양회의 강사였던 쯔쯔 히데키 씨가 생각났다 알겠습니다 관청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곧 병원으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단번에 쾌에 승낙해 주었다 그는 야채시장의 사장일 뿐 사회의원도 도회의원도 아니다 그가 움직여준 것은 타고난 그의 의협심에서였다 그는 곧 와주었다 지팡이를 짓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송환자들을 역까지 마중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선로에 떨어졌다 기차는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는 다리를 치료받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달려와 준 것이다 그의 노력으로 S상은 구제되었다 스츠이 씨에게는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또다시 크게 신세진 일이 있다 이것은 다른 기회에 써볼까 한다 아무튼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던 내가 어느새 남을 위해서 진지하게 걱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변화인가 이튿날 아침일지 마일가와 다다시는 여기까지 전송 나와 있었다 그는 나한테 한 권의 노트를 주었다 외로울 때면 여기에 아무거라도 쓰세요 우리는 서로 떠나 있어도 결코 헤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아사이가와의 2월 아침이다 추위가 지독하다 그날 아침은 영하 20도의 추위였다 이리하여 나는 마침내 마에까와 다다시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사뽀루 땅에서 병이 깊어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자신의 앞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차 창 1위를 이낌으로 녹였다 조그맣게 녹은 그 창 저쪽에는 마에까와 다다시가 허리를 약간 굽혀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내가 탄 기차를 배용하고 있었다 확실히 마에까와 다다시가 없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편 홀가분한 느낌이 들게도 한다 이 사뽀루에서 나는 또 몇 명의 사람과 사귀게 될 것인가 하고 사뽀루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20여 년간 아사히가와에서 사귄 사람들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불성실했다 그러나 이 사뽀루에서는 정성껏 진실을 담아 사람들과 사귀어 나가는 자신이기를 진정 원했다 문득 그때 마오지 야스이코의 일이 떠올랐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여겼는데 마오지가 사뽀루에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다 그동안 편지는 내지 않았지만 그와의 교제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이란 그리 간단히 과거에 자기와 인연을 끊어 버릴 수는 없는 존재라고 곰곰이 생각했다 설사 자기로서는 일체의 과거와 단절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살면서 겪어온 모든 행동은 결코 지울 수 없다고 나는 새삼 느꼈다 만일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해왔던 일들 내 무질사한 생활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성설을 폈다 병실은 세 사람이 함께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내 침대는 제일 복도 쪽에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미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성설을 펴니까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연의 일체일까 나는 지금 막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너무나 일치된 말씀에 놀랐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지나가고 또 망해 없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서는 여기에 말하고 있다 예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어떤 뜻일까 나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그 성구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예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세상에 있는 한 내 추한 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예수님이 용서한다면 내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죄는 영원히 거기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났다 아사이가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나는 간호원 대기실로 갔다 가족에게 무슨 좋지 못한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마에까와 다다시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사이가와 앤 병원에 있을 때 저녁마다 라한테 놀러왔던 남자 환자로부터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혹시 리에짱이 거기에 가했지 않습니까 그는 몹시 다급히 물었다 리에짱이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리에짱이 말이죠 집에 간다고 이박허가를 받아서 병원을 나갔는데 집에서 전화로 알려온 바로는 리에짱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호따상 있는 곳에 가했지 않나 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사뽀로로 떠났을 겁니다만 리에짱이 거기 가거든 붙잡아 두세요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그리고 나서 몇 분도 채 안 되어 리에는 반짝반짝하는 눈에 심각한 표정을 띄고 병실에 들어왔다 왜 왔지 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리에는 내가 병원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멍하니 하고 있었다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귀엽기는 했지만 나는 결코 기쁜 듯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리에는 일찍 자살을 기도한 과거가 있다 그 상처가 아직 충분히 아물지도 않고 있다 다시는 자살하지 않는다고 약속은 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겨우 말벗이 된 나와 헤어진 리에가 가였기도 했다 그러나 리에는 사뽀로까지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나니까 안심이 된 모양인지 어머니가 도착하기도 전에 혼자 돌아가 버렸다 병원을 속이고 사뽀로까지 왔는데 어쩌면 강제 퇴원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사히가와 병원에 전화를 걸어 리에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암을 때까지 이번 일로 너무 야단치지 말도록 부탁해 두었다 병원에서도 그 점에 대해 이해를 해서 리에는 크게 책망받지 않고 이번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새삼 사랑과 사귄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진정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에까와 다다시가 나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그는 아사히가를 떠나기 전에 내게 말했던 것이다 아야짱은 이제 곧 나 같은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될 때가 온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한 참다운 삶의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결심하셔야죠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자립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른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따위로 말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 참 사랑의 엄숙함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여간 나는 리에로 인하여 사랑하는 일의 엄숙함과 사람과 사귀는 일의 책임 같은 것을 배우게 된 느낌이었다 드시무라 드시무라 희사조 선생은 약속한 금요일 내 병실에 나타나셨다 몸집이 크고 55,6세쯤 되어 보이는 무척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인품이었다 큼직한 눈이지만 눈꼬리가 쳐져서 웃는 얼굴이 부드러웠다 아사이까와의 마에까와 상에게 엽서를 받고 즉시와 배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살펴본다 세 분이 계시는군요 이 과자를 나눠 잡수세요 슈크림은 상하기 쉬우니까 곧 먼저 드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놓는 과자 상자를 나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오랜 요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서 의문품으로 온갖 것을 자주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남에게서 물건을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남에게서 뭘 자꾸 받아 버릇하면 사람이 천해집니다 부디 의문품 같은 것은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붙임성 없는 말투였을까 그러나 나는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에게 물건을 받아 버릇해서 거짓 은성이 되는 것은 못 견딜 일이었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던 고집스러운 인간이었다 더구나 니시무라 선생은 지금까지 전혀 면식도 없는 말하자면 나를 문병할 아무 의무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서 의문품까지 받을 정도로 모렴치 할 수는 없었다 나의 이 말에 선생님은 놀란 모양이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바쁜 선생님은 금요일과 일요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일정이 짜여 있었다 도청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성서 강의를 하고 환자를 문병하는 일로써 선생님 일정표에 금요일과 일요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예정이 꽉 차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환자들을 의문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나처럼 의문품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하고 큰소리 치는 환자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큰소리로 웃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호따상 당신은 날마다 태양빛을 봤는데 이런 각도에서 받을까 저런 각도에서 받을까 하고 긴장해서 봤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과연 태양빛이라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온 몸에 받는다 남의 의문품도 이 태양빛처럼 내게 쏟아지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가 남의 사랑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순수하게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아닐까 지금 지금 이렇게 몇 해 동안에 요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 형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사랑 덕분이 아닌가 그것을 새삼스레 잘난 척하고 의문품도 필요 없다고 얄미운 소리를 하는 것일까 나는 부끄러웠다 여기서 잠깐 니시무라 선생의 양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생님은 오따루 고 상을 졸업하고 오따루 상업학교에 교사로 있었다 사실은 목사가 되고 싶었으나 오노무라 린조 목사가 그것을 만류했던 것이다 니시무라 선생 과정에 경제 상태로 미루어 장남인 선생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오노무라 목사가 보기에 너무나 딱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일본에서의 목사라는 직업은 노력은 많은 대비해 물질적으로는 극히 혜택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1970년대인 오늘날에도 끼니 있기가 어려운 목사가 얼마든지 있는 세상이다 하물며 1940년대 목사 생활이란 곧 빈공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니시무라 선생은 목사가 되고자 했던 그 일념을 신자로서 생활 속에 일관해온 보기 드문 분이다 선생이 사뽀로 상업학교 교사 시절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병에 걸려 의독해졌다 문병을 간 선생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울었다 나는 날마다 저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힘은 무엇 하나 가르치지 않았다 지금 저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선생은 울었다 그 학생은 마침내 죽었다 그 이후 선생은 날마다 수업 시작하기 전 한 시간씩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성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 강의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나중에 등장하는 스가하라 유다카라는 훌륭한 크리스찬도 배출하고 있다 선생은 징집당에 전쟁에 나갔는데 그 뒤를 쫓아 오카후지라는 친구가 중국에 건너갔다 그는 같은 크리스찬 친구였다 니시무라 너는 본의 아니게 군도를 차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중국인을 사랑하러 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북경에 가서 학교 선생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친구를 가진 것만으로도 니시무라 선생이라는 분의 인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가정사정으로 교사를 그만두고 재과점을 열었는데 그 이익의 3분의 1을 남을 위해서 그 3분의 1은 운영자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생활비로 썼다는 말을 들었다 약간 길어졌지만 이 니시무라 선생의 영향은 골수에 새기듯 내 마음을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적어보았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의 생활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나는 다시금 저 허무적인 생각이 나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헛된 것뿐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나 같은 인간이 과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을 용서해줄 만큼 하나님은 관대하실까 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뜻밖의 니시나카 이치로가 찾아왔다 그는 결혼해서 에베지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에베지에서 사뽀루에 어느 무역회사에 통근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이군요 어떻게 내가 여기 이번에 있는 줄 아셨어요 나는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러나 저 어두운 해변에서 죽어버리려고 했을 때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다 그때는 그래도 열 시간 가까이 기차에 흔들리며 여행할 만한 체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나는 세약해져 있다 이찌루상 결혼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몇 해 동안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가 건강한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나로서도 기쁜 일이었다 그는 남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도 있고 또 행복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더니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지난날의 약혼자가 결혼한 것을 아직 병상에 있는 여자가 축복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이었던 것일까 이찌루상 나한테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옆에 걸려있는 마에까와 다다시의 글을 써놓은 족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니시나카 이찌루는 아야짱 나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야짱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고 마에까와 다다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 나와 니시나카 이찌루가 약혼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 그러나 니시나카 이찌루의 마음속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과거의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도 굳이 그 이상 마에까와 다다시에 관한 이야기는 비치지 않았다 야유였군요 니시나카 이찌루는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보았다 부인은 몇 살이신가요 건강한 분일 테지요 그런 것을 물으면서도 내 가슴은 아프지 않았다 내가 겨락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니시나카 이찌루와 결혼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쯤 둘째 아기쯤은 안고 그런대로 행복하게 보이는 아기 엄마가 되어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니시나카 이찌루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다 그건 그렇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죠 다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그는 병원 곁을 지나다가 우연히 나를 보았다고 했다 그의 의문품은 통조림과 과일 그리고 한묶음의 휴지였다 아마 아야짱은 그 전처럼 담을 많이 뱉으리라 생각해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전에 나를 방문했을 때 담이 나올 것 같은 기색이면 급히 타구를 집어 내 앞에 내밀어주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예전 그대로의 친절한 그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병원을 옮긴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난 3월 어느 날이었다 그것은 정오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에 내 침대는 창가에 있었다 봄 날씨답게 부드러운 하늘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부르르 떨렸다 나는 깜짝 놀라 침대 위에서 일어났다 지진이에요 같은 방에 다른 두 사람도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건물이 기분 나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눈앞에 흰 벽이 쩍쩍 갈라져 나간다 복도에서는 간호원과 환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곧 지진은 멎었지만 내가 받은 충격은 컸다 내가 타어나서 자란 아사이가와는 아주 지진이 적은 지방이다 몸으로 느낄 정도의 지진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불안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대지만은 나를 위협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만큼 이 긴 진동은 문자 그대로 나를 경악시켰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장소는 없을 것이다 나는 곰곰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안심할 수 없는 대지 위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태평스러움을 나는 처음 깨달은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지에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에도 안심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지보다도 더욱 쉽게 뒤흔들리는 것이다 결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새삼스럽게 나는 도대체 무엇에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았다 내 자신은 아무 것에도 안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속에도 대지위에 타고 앉아있는 것 같은 안이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반성하였다 정말 내 마음이 불안했다면 안주의 땅을 찾아서 더욱 엄격한 구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구도의 자세가 되먹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나도 안주해서는 안 될 곳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막연하게만 읽고 있던 성서를 진지하게 배우게 되었다 종종 방문해 주시는 니시무라 선생님께는 항상 질문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1분의 시간도 바쁜 선생님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다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혼자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었다 니시무라 선생님은 노방전도를 해도 몇백 명씩 발을 멈추고 떠나지 않았다고 알려진 뛰어난 웅병가였다 이 선생님의 말씀은 언제나 듣는 이에게 많은 감명을 주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인도했는지 모른다 선생님은 환자인 나 한 사람만을 상대해서도 참으로 열정을 담은 말씀을 해 주셨다 나의 어떠한 질문도 성서 말씀을 인용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덕분에 나는 기본적인 성서의 말씀을 체계있게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다 그 밖에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다 사뽀류에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친한 친척이나 친구분이 있습니까 없다고 대답하니까 선생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럼 나를 친구나 친척이라 생각하고 마음 놓고 응석을 부리세요 무슨 떼를 써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 말대로 내게 육친처럼 대해 주셨다 혈담이 담긴 더러운 타구를 씻어 주시고 냄비에 뜨거운 반찬을 담고서 900미터나 떨어진 집에서 가져다 주시는 등 그 친절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몇백 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가 하고 나는 수없이 선생님의 진실에 감동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선생님의 인격을 통해 나는 차차 기독교를 깨우쳐 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법이다 마에까와 다다시의 사랑도 그렇고 니시무라 선생의 진실도 그렇고 그들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도받아 즉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니시나카 이치로에 대한 나의 자세에 있었다 니시나카 이치로는 그 무렵 거의 날마다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방문하므로 나는 그만 그 시간이 되면 그가 나타나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회사가 병원 근처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나를 방문하곤 하였다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니시무라 선생과 니시나카 이치로 뿐이다 그의 방문이 내게 즐거웠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니시나카 이치로가 아니라 좋은 여성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역시 그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기다렸을 것이다 집에서 보내오는 돈은 겨우 입원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귤 하나 사 먹을 여유도 없었다 마일가와 다다시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값을 벌기 위해 등사판을 사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할 형편이 못된다 그의 편지에도 가끔 나는 아야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나이로서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라고까지 쓰고 있었다 그 무렵 그 무렵에 나는 그 전부터 앓고 있던 허리의 통증 때문에 몸을 굽힐 수가 없었다 방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올리려면 가만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쭉 편 채 줍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서 발을 씻는 일이란 있을 수 없었다 물론 목욕도 금지되어 있었다 손이 모자란 탓인지 병동에 시중드는 아주머니는 청소와 밥상 나르는 일에 바빠 몸을 씻어줄 수 없었다 몸을 닦아주는 것은 간호원의 일이겠지만 수술이 많은 비뇨기과에서는 걸을 수 있는 환자에게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런 나를 보다 못해서인지 언젠가 니시나카 이치로는 보일러실에서 더운 물을 한통 얻어왔다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었다 이치로상 당신은 예수님만큼 훌륭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의 발을 씻길 자격은 없어요 나는 웃으며 그의 호의를 사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열두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성서에 나와 있다 나의 세례일은 칠월 오일로 결정되었다 나는 내과 병동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균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과 병동은 깨끗했는데 중환자실은 어쩐지 몹시 더러웠다 벌레 먹어 보기 흉한 기둥이나 곰팡이 쓴 벽이 방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었다 그 방에는 나보다 더 중환자인 50세 가량의 촌 부인이 바싹 마른 몸을 하고 누워 있었다 내 침대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크레졸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그것을 느끼고 나는 시중두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이 침상에서 조금 전에 임종했어요 사실 그대로였다 그 침대는 내가 옮겨오기 몇 시간 전 60세 가량의 부인이 그 생일을 마친 침대였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방금 임종한 침대라서 피부는 검지만 상냥해 보이는 시중두는 아주머니가 조금 민망한 듯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살아있는 인간치고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적어도 이 병원 중환자실에 사람이 죽지 않은 침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야말로 낡은데 자신도 여기에서 죽는 것이다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성서의 말씀대로 예전에 낡은 나는 죽고 그리고 새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남이 죽은 침대야말로 나의 이제부터의 요양생활에 어울린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내 내가 세례를 받는 7월 5일이 왔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라면 어떤 신앙을 가지든 간섭하지 않았다 확고한 신앙에 확신이 있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는 세례받는다고 마엘가와 다다시에게만은 알려주었다 그날은 화창하게 맑은 날씨였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야마다상 이라고 하는 키가 헌칠한 간호원이 들어왔다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축하합니다 병실을 좀 정리할까요? 마침내 세례식이 시작되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한 물담은 세례반을 니시무라 선생이 들어주셨다 입회한 사람이라고는 겨우 오찌 야마다 두 간호원뿐인 병상에서의 세례다 나는 기부스에 누운 채였다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을 읽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임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죽음에서 구하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하신과 같은 부활에서 구하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지배 아래 있는 우리 몸을 없이 하여 다시는 제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벌써 제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다 읽고 난 오마무라 목사님은 그 뼈마디가 굵은 손을 은 세례반에 적셔 누워있는 내 머리에 얹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반드시 낫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잠깐 동안의 시련이니까요 나는 나는 유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저히 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았으나 그 복사님의 말씀이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으로만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새치 혀 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반드시 낫습니다 그 확신에 확신에 차있는 조용한 말씀은 그 오랜 동안의 병상생활 중 얼마나 나를 위로하며 격려했는지 모른다 마에까와 다다시한테서 편지가 왔다 거기에는 내가 세례받은 소식을 듣고 혼자서 로마서 6장을 읽고 찬송가 199장을 부르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씌어 있었다 그가 혼자서 기도했다는 대목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뺨을 적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11월 어느 날 갑자기 마에까와 다다시가 사뽀루에 나타났다 그는 큰 트렁크를 들고 있었다 아야짱 일주일 정도 이 병실에 묵게 해줘요 그는 트렁크를 마룻바닥에 놓고 약간 콜록거리고 있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진찰 받으시려고요 진찰받는 일로 일주일씩이나 치료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몹시 고생하시는군요 기부스 침대는 괴롭죠 하고 동정해 주었다 나는 기부스 침대 같은 것은 별로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돌아놓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고통스럽기는 했다 그러나 허리가 아프거나 열이 난다고 해도 아무 병도 아닙니다 운동을 좀 하십시오 하고 억지로 걸음을 걷게 하던 때보다는 훨씬 편했다 아니요 조금 더 괴롭지 않아요 내가 대답하니까 마에까와 다다시는 아야짱 훌륭해졌습니다 신자다워요 하고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그보다도 왜 일주일씩이나 사뿌리에 뭐 모시는 거죠 마에까와 다다시와 나는 옆 침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싫은 아야짱 나도 결국 수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다다시상 아무래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얼마간 좀 더 경과를 보는 게 어떨까요 당시에도 흉곽 성형 수술이 드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래도 수술 직후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다 아야짱도 내가 64키로나 되니까 수술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야짱 내 폐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의학생인 그가 수술을 결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야 내 수술이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수술이지만 일단 해보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병소가 있는 폐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수술이 성공하면 복학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 반년이면 졸업이거든요 우선 아야짱 우선 아야짱도 이렇게 기부수에 누워버리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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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간은 누워있어야 되겠지요 아야짱을 의해서라도 나는 빨리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뒷받침 드리고 싶어요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병상이 나쁜가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연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내란 슬픈 법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겨우 아흘에만해 침대가 비어 그는 정식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이 불과 9일 동안만이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나와 그가 같은 방에서 밤낮을 같이 지낸 유일한 나날이었다 마침내 마에까와 다다시의 수술날이 결정되었다 아마 12월 17일이었다고 나는 기억한다 아사이가와에서 그의 어머니가 간병하러 왔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문병하고 가늘어진 내 손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때 그가 들어왔다 그는 내 손을 쓰다듬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아마 그 정경이 무척 기었던 모양이다 그는 그날 아주 즐거운 표정이었다 마에까와 상처럼 좋은 사람이 수술로 죽을 까닭이 없어 옆 침대에 내 병실 동료는 수술받는 날 그의 남동생과 친구가 아사이가와에서 달려왔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 그의 등으로 메스가 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하얀 빛깔을 띈 피하 지방에 망울진 모습에서부터 뜨꼴 밑에 숨쉬는 폐의 움직임까지 눈앞에 선하다 지난날 지난날 마에까와 다다시 이의 늑골이 젊은 간호원은 정직했다 거짓말로라도 아무 염려 없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전혀 모르는지 그렇게 대답했다 이제는 마취에서 깨앉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병동에 시중 드는 아주머니에게 마취에서 깼는가 상태는 어떤가 하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1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병실에 그는 누워있었다 이상한데요 아직 깨지 않았어요 이제 슬슬 막 깨어나려고 소란을 피울 때가 됐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스러운 나에게 그 소식은 공포조차 느끼게 해주었다 바로 며칠 전에 마취가 깨지 않은 채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뛰는 가슴을 억누리려고 해도 진정되지 않았다 두 시간쯤 지나서 가까스로 그가 마취에서 깨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쁨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손을 모아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마이카상은 역시 신사예요 마취가 깰 때도 다른 사람처럼 난폭하게 굴지 않으니 말이에요 나중에 누군가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수술을 받을 무렵쯤에서 마취학인가 마취 방법이 종전과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취는 그 무렵부터 급속히 진보되었다고 한다 수술 후 며칠 채 되는 밤이었을까 한 열흘쯤 지날 때였다 문을 열고 그림자같이 들어선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유령인가 했다 그것이 마에까와 다다시라고 안 순간 나는 말을 걸기도 전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렇게 여율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던가 그 괴로운 며칠간을 나는 그저 누워 있었을 뿐 한 번 문병 가지도 못했던 것이다 아무리 기부스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강요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으로 박정했던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이제는 걸어 다녀도 되는 건가요 그러나 본인은 나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어찌 보면 유유자적해 보이는 웃는 얼굴로 그는 대답했다 사실은 지금 처음으로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 틈에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한테는 비밀입니다 얼마 후 간호원한테 들키면 야단 맞는다며 희청거리면서 돌아갔다 마침내 그에도 저물었다 마에카와 다다시가 수술을 하고 내가 세례받은 서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1952년이었다 그리고 새해가 왔다 그의 어머니가 햄 이글을 만들어 갖다 주었다 그도 이 햄 이글을 먹고 서로 맞이하는가 생각하니 그와 같은 병실에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느낌이 절실하게 수사났다 그러나 한숨 돌릴 그의 두 번째 수술이 2주일 후에 기다리고 있었다 뜯골 8개를 떼어내는데 4개씩 나누어 수술하는 것이다 다시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 생각하니 가엾어서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첫 번 수술이 무사했으니까 두 번째도 무사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같이 불안하지는 않았다 다만 겨우 몸이 좀 회복된 듯한 때에 또 다시 아픔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전에 내가 자살을 시도했던 일을 다시 생각했다 한 인간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건방지고 분수 모르는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의 두 번째 수술을 마친 이튿날 아침이었다 선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섰다 나에게서 빌린 돗자리를 돌려 주려 왔다고 했다 그 돗자리는 그의 어머니가 병실에 깔기 위해서 빌려 갔던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왜 이제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부르니까 다다시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젠 필요 없어졌어요 하고 동생과 둘이서 내 침대를 붙잡고 우는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 치르려고 했지만 좀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겨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눈을 떴다 꿈이었다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생생해서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불길한 일감이 들었다 나쁜 꿈을 꾸었다기 보다 나쁜 환상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내 꿈과는 반대로 그는 날이 갈수록 회복해서 3월 말에 퇴원하게 되었다 그의 부친이 마중 와서 나를 문병해 주었을 때 나는 너무 울어서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큰 수술도 무사히 끝나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왠지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었다 아사히가와를 떠나 사뽀르 객지에서 혼자 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외로웠던가 그와 같이 지낸 5개월간의 병원 생활이 아쉬웠던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으나 눈물은 이상할 정도로 쏟아져 그치지 않았다 어쩌면 이건 역시 불길한 것을 예감한 눈물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아사히가와로 돌아가 버렸다 성서를 함께 읽고 잠자리에 드네 내일 나는 그대를 침상에 남겨두고 떠난다니 빠에까와 다다시 7월 26일 나는 마침내 퇴원했다 1년 8개월 만에 아사히가와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부스 침대에 누운 채 자동차로 옮겨지고 동생들은 허리를 굽힌 상태로 차에 올랐다 나는 간호원과 시중두는 아주머니와 병실 동료들의 전송을 받으며 병원을 떠났다 들어 누운 채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끼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가끔 일러준다 나는 그때마다 손거울로 창밖을 비춰보며 살다 보면 별난 여행도 다 하게 된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비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삿보리에 갈 때는 허리를 바로 펴고 타고 갔던 내가 지금 이런 꼴을 해가지고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 슬픔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 돌아가는 걸 이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지금의 나는 거듭난 나인 것이다 그리고 다다시상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이야말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아야꼬로서 당신 곁으로 간답니다 그렇게 애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아사히가와로 돌아가면 그와 자주 만날 수 있고 내년 봄에 그는 대학으로 복학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5년쯤 지나면 건강이 회복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 결혼해서 즐거운 크리스찬 가정을 꾸미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앞날을 이렇게 꿈꾸며 기차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란 자기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언니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왔다 아야짱 몸은 좀 어때? 평상시에 언니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정숙했다 웬일이야 유리상 어디 초상집에라도 가? 나는 언짢은 기분으로 말했다 아니 언니는 그냥 나갔다 대했기 때문에 언니가 바로 나가버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저녁상을 언니가 들고 들어왔다 식욕이 전혀 없다 나는 반찬만 조금 집적거리다가 상을 물렸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잠시 후 아버지와 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야꼬 너는 성미가 급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 끝을 흐렸다 내가 온종일 기분이 언짢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러 들어왔나 보다 하고 나는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감이 둔했을까 아야꼬 사실은 마에까와상 이를 알려줄까 해서 여느 때 아버지 같으면 알려줄까 해서 하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그제야 나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버지의 말을 빼앗듯이 소리질렀다 죽었단 말인가요? 스스로 스스로도 뜻밖의 큰 소리였다 언니가 얼굴을 가렸다 언제? 오늘 새벽 1시 14분이었다는군 나는 문득 지난 밤에 주마등처럼 떠오른 그의 얼굴을 생각했다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을 정도로 눈앞에 떠올랐던 그의 모습은 나를 향한 최후의 이별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비로소 그때야 깨달았다 죽었다고요? 별안간 극심한 분노가 솟구쳐올랐다 그렇다 그것은 확실히 슬픔이라는 분노였다 마일가와 다다시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 또 있을까 그처럼 성실한 그의 젊은 생명을 빼앗아간 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를 휩쌌다 가위 좀 가져다 줘요 언니 가위? 불안한 듯 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응 가위 말이야 언니가 가져다 준 가위로 나는 내 앞머리를 싹둑 잘랐다 그러는 나를 언니는 말끔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종이에 써서 내 사진과 함께 언니에게 주었다 언니 밤샘하러 갈 테지요? 이걸 관 속에 놓도록 해줘요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나는 침착해 있었다 아야짱 훌륭해 언니가 말했다 언니는 내 하는 모습에 안심한 듯 마에까와 다다시의 최후를 이야기해 주었다 다다시 상은 말이야 어쩌녁 일곱시 반경 식사 중에 의식불명이 되었대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새벽 1시 14분에 운명했다는 거야 언니는 벌써 마에까와 댁을 방문하고 왔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자리에 누워있다고 언니는 말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아야짱이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지 않을 작정이었어 그렇지만 내가 반대했어 아무래도 누군가의 편지로라도 알게 될 거고 틀림없이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심장마비도 일으키지 않았고 기절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 같은 게 죽지 않고 성실한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서야 겨우 나는 그의 죽음을 현실로써 피부로 느꼈다 밤마다 9시에는 기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꼭 마에까와 다다시의 병이 하루속 기닫기를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그의 병이 케유대기를 비는 기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나는 소리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끝내 한숨도 못 잤다 그가 죽은 오전 1시 14분이 되었을 때 나는 말 그대로 목루아 울었다 그의 죽음도 모르고 잇따라 떠오르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던 지난 밤의 자신이 가엾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밤만 되면 내 기전에는 잠자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뜰 아랫방에 혼자 있었다 잠자는 숨소리가 들릴 턱이 없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참으로 또렷이 내 기전에 들렸다 다다시상의 숨소리야 들릴 까닭이 없는 숨소리가 곁에서 들리는데 처음에는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숨소리라고 생각하고부터는 나는 큰 위안을 받았다 그가 곁에서 자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육체는 죽었어도 그의 영혼은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울면서도 위안을 받았다 그 숨소리는 열흘 가량 계속되다가 뚝 끊어졌다 나는 열심히 귀를 겨울였으나 이미 그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시금 이룰 수 없는 정막이 내 몸을 감쌌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없었던 그가 죽어서 열흘 가량 내 곁에서 함께 자준 것이었을까 그 불가사의한 숨소리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천국을 생각했다 작년 7월 경애하는 니시무라 선생을 잃었고 그리고 1년도 채 되기 전에 내 가장 사랑하는 마엑가와 다다시마저 하늘나라로 갔다 당시에 나는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더 그립게 여겨져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의 어머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얼굴이 서로 마주치자 우리는 목 놓아 울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입은 뿐이었다 이 어머님만은 애였다 그때 어머님은 그의 유품인 단진 유서 노트에 메모한 유언 그의 일기와 단가 원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보낸 600여 통의 편지 등을 가지고 와 주셨다 이러한 데 편지는 날짜 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여러 개의 과자 상자에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노트에 기록한 유언은 양친께 드리는 유언으로 그 속에는 나에 관한 일도 언급되어 있었다 아야짱의 일 알고 계셨겠지만 조금도 꺼림칙한 일은 없으므로 안심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와 나와의 사이에 육체 관계가 없었음을 양친께 알려드린 것이었다 나에게 주는 유언은 아직 병상이 비교적 가벼웠을 때 쓴 것으로 봉투에는 정중하게 그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아야짱 서로 최대한의 성실한 우정으로 교제해 온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야짱은 진정한 의미로 내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야짱 아야짱은 내가 죽더라도 살기를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 약속에 대하여 불성실하다면 나의 아야짱은 내가 잘못 보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아야짱은 아니지요 한 번 말한 것을 대풀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결코 나는 아야짱의 최후의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다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롭고 또 수수께끼에 차 있습니다 묘한 약속에 구애되어 부자연스러운 아야짱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아야짱의 일에 관해서 내 입으로는 아무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아야짱의 편지묶음 그리고 내 일기 단과 원고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또 두 사람 사이에 남을 구체적인 물건은 타인에게는 전혀 없는 셈이 되었습니다 즉 소문 이해에는 남에게 전혀 속박받을 증거가 없습니다 즉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 나로부터 자유가 된 것입니다 소각되어 버리는 날에는 아야짱이 나에게 한 말은 지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입니다 이것이 내 최후의 선물 만일을 위해서 일찌감치 1954년 2월 12일 저녁 다다시 아야코상에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울고만 있었다 매일 밤 오전 1시 14분 그가 죽은 그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시간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공연이 그가 외롭지 않을까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될 수만 있으면 나도 그 1시 14분에 죽어버리고 싶은 강한 이혹에 빠져 들어가는 때도 있었다 살아가려고 결심하면서도 나는 역시 죽고 싶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몇 통의 편지가 온 것이다 거기에는 나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관절 결핵으로 바로 서거나 누울 수만 있고 방바닥에나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사람 오랜 요양 중에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어린 자기 자식마저 정이 떨어져 아이들은 날마다 누워있는 나에게 베개를 집어던지곤 한답니다 라고 호소하는 어머니 자기의 요양 중에 남편은 딴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이고 그 여자 손을 빌려 연명에 가고 있는 아내 결핵성 관절염으로 한쪽 다리를 자르고 거기에 카리에스까지 겹친 데다가 지금은 신장 결핵으로 척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학생 모두가 참으로 참혹한 인생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굳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비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양친이 있고 형제가 있고 뜰 아랫방을 따로 병실로 쓰고 있지 않은가 마일가와 다다시의 죽음은 슬펐지만 남편의 애인 손을 빌려 밥을 받아먹는 굴욕적인 생활보다는 훨씬 단순한 슬픔이었다 내 편지는 저절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형식이 되고 말았다 다시 그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속속 날아들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사히가와의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요양하고 있을 뿐인 나 같은 존재가 쓴 편지가 단 한 장의 엽서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추게 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전국 각지에 수많은 친구를 얻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나와 같은 사람도 남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며 무엇인가 쓸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마에가와 다다시의 죽음으로 울며 슬퍼하고 있는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참으로 이 사람들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남을 위로하는 일은 자신을 위로하는 일이고 남을 격려하는 일은 자신을 격려하는 일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을 몸소 깨달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서에는 그렇게 씌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인 내가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상 마에가와 다다시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때이고 가장 적당한 최후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니까 옳은 일을 하시리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일을 하시리라 인간인 나에게는 서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꼭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스스로 타이르며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